자 준비 완료 새게임 감사합니다 빵 예요 저 저번에 뭐하기로 했죠? 개체.. 어 글라이거 이거 하기로 했죠 글라이거 글라이건데 땅하고 비행이니까 얘한테 좋은 녀석 얘네한테 좋은 녀석이 뭐지? 땅하고 비행 아 스포 당했다 글라이온 오 개체치 좋은데요? 방어형이네? 방어형 얘한테 강한 녀석은 얼음물인데 얼음물을 동시에 이길 수 있는 녀석 뭡니까? 얼음한테 강한거 번개 번개 번개인가? 얼음도 번개 약해? 번개 안약한데? 없어요 하나만 있어야 되죠? 뭐 얼음아니면? 불 불? 전기? 얼음 불에 녹잖아 그쵸? 물한테 약함? 땅이니까 땅이니까 비행을 전기로 쏘면 전기로 쏘면 전기가 안 통하는 아 근데 비행인데 전기를 못 쏘네 땅이라서 히익 그럼 물 얼음만 진짜 피하면 되네 내가 오히려 전기를 챙겨갈까? 아니면 얼음을 녹이는 개사귀잖아 4배 타입인 얼음만 잡자 후원 감사합니다 약점 격투 물 나오면은 전기로 지지고 그걸로 나오면 강철로 패는 자폭호일 누리레누 물 폐월인데 얼음도 있어요 그래요? 보면은 누리레누를 가져가자 누리레누 가져가고 아 근데 얘 안 뚫려가지고 하기 싫은데 근데 나 자폭호일 해봐 해서 이제 안 고르고 싶은데 딴 거 고르고 싶은데 파르쉐? 파르쉐은 뭐야? 아 얼음이니까 근데 얘 얼음만 사실 하면 돼서 강철 격투 파르모토 써요 파르모토 구려요 써봤는데 파르쉐 사기에요? 파르쉐 어딨어 1세대잖아 파르쉐 없는데 파르쉐 안 잡았나 봐 아 여기 야 셀러 셀러 안 잡았나 봐 그러면은 잔만보 데려갈까요? 잔만보 깔끔하게 잔만보 신중 잔만보 하나 될거가? 체급의 잔만보 만보 만보 맘 이번엔 잠자기 누르면 되잖아 아니면 일단 글라이거 전기를 고르게 해 전기를 고르게 하려면 물을 골라야 돼 그치 물을 골라서 전기를 고르게 한 다음에 전기를 고르게 한 다음에 글라이거를 잡아먹는 거지 그치 좋은 물 없나? 얘 나중에 물 바위 되죠 왁스 아 나 뭐 좀 그 스킬 있는 물을 쓰고 싶은데 R 스킬 발챙이 얘 좋아요 헝개폭풍 있다 근데 특공 올라가고 스피드 떨어져 싫어 깨굴 린자 마릴리 개쌤 오케이 그럼 누리공 할게 그냥 누리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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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가고 글라이거 가고 2코 남죠 아 3코 남죠 3코를 물 만나면 물 만나면 전기 나오고 전기 나오면 글라이거 그리고 물 만나면 풀 나오면 풀 나오면 불로 조죠 오케이 아참호 아참호 좋아요 아참호 가자 불이? 불격투의 비행기술도 배움 나참호 저번에 썼어요? 안 쓴거 써볼래 뚝불이 낙오불 냐오불 냐오불 랄까? 면번이? 면번이 좋아? 뜨악어? 뜨악어 싫어 저번에 했어 안하네 할래 북케인 북케인 귀엽잖아 나 북케인 할래 자 이번엔 깹니다잉 2루 교체합니까? 글라이거 얘는 스킬을 갖고 시작해가지고 너무 쎄 알 스킬을 갖고 있어가지고 찌독? 처음에 큰 금구슬 필요 없거든요 찌독 내가 고를거 없기 때문에 큰 금구슬 비구슬? 어 이거 잡을까? 잡자 디질래? 디질래? 지절래 쟤는 안 맞았네? 어 맞았네 빵 상처 50원인데 그냥 먹지? 아니? 그럴 수 없어 퇴살열매 정의 특빵 특빵 안좋은데 짧은 치마 꼬렉 동시동질포구 단단해지기 필요없잖아 아 단단해지기 필요해요 얘 어? 벌써 변해? 왜이렇게 빨리 변함? 아싸 슈퍼볼 가져갈까? 슈퍼볼 필요한데 미션 열매 깨무소 잡을까? 아 아 깨무소 깨무소 풀렸네 교체하시겠습니까? 노 빵이에요 풀 회복량 스페셜 카드 너무 아까워 몬스터볼 차라리 이겨나 아 리셈이 날라갔구나 어쩐지 풀렸나 했네 아우 리셈 열매 아싸 바로 바꿔도 체급으로 밀어버리구요 알스키 알스키이 너무 세죠? 빵이에요 물하고 전기비엠 오케 전기를 하나 데려가야겠다 로그볼 꾸꾸 슈퍼볼 슈퍼볼 페이컴 교체하시겠습니까? 예 씁 빵이에요 화살열매 불 하나 필요하거든? 화살코비는 어때? 죽겠지? 이거 때리면 죽겠지? 빵이에요 화살열매 아 불있지? 사우전드 웨이브 차라밍 보이스 꺼지시고 꽈사 열매 누리공 아싸 사우전드 웨이브 차라밍 보이스 야 이거 떼거리 떼거리에 특화다 얘 떼거리에 특화 타우린 공격 괴력집게 상대가 공격을 떨어뜨리게 못하게 한다 이거 되게 좋은데? 괴력집게 공격이 또 올라가는 녀석이야 스피드가 떨어지지 공격이 또 올라가는 녀석이야 글라이 글라이온 올려주면은 안 떨어지니까 좋죠 빵이에요 그냥 순속으로 괴력기 아쿠아제트 사실 천재 공격 물대포 상위호항 막치기 스타 열매 어 플라이 망키 어? 얘를 잡자 독침 안 떨어지게 단단해지게 아 독침 안됐구나 아 독침 아 죽어버릴 것 같은데 스피드 오케이 깨무소 실쿤 다 외워버렸네 카스쿤 상처야? 필요없죠 상처야 차를 예를 줘? 능력치를 본다 분노의 경혈 급소에 공격이 맞으면 크게 분노의 공격력이 최대가 된다 급소 맞권냐? 아 공격 아 특수공격 떨어진거야 오케이 좋아 그럼 좋죠 빵예에요 전광석화 아 좋아 이거 필요해요 하나 단단해지게 뺄까? 독침이 필요없어 사실 딱딱해지게는 은근히 좋아 딱딱해지게 딱딱해지게 은근히 좋아요 슈탈 쭈살렬매 특방 증가 모르면 클라이언 줘 나홍 크으으으으으... 크으... 나홍 나홍 나쁘지 않지 박수 짝 급수에 맞췄어? 아 망키였으면 큰 금고수 하이퍼볼 뭔나옹? 피껍나옹? 아오 캅라열매 피가 사이드에 있어도 좋아요? 특공떨어지는 나왕 좋은거 아냐? 근데 굳이 알아서 도구 주워요? 그러면은 픽업에다 놓고 계속 빼면 돼요? 아까 아이템 하나 있으니까 도구해주시겠습니까? 그럼 카스쿤도 버려 투나옹 투픽업나옹 이름 어때? 특성 부적 아싸 투나옹 투나옹 망키 나옹 디졌다 아이템 다 내놔 꺼지시고 어? 나옹의 픽업 방금 떴어 이거 나 전기 하나 먹으면 좋거든요? 전기? 왜냐면 라이벌이 물이라서 전기 먹을때문 대도시 전기 먹을때문 대도시 빵이에요 글라이온 진짜 세다 아싸 로그볼 어? 또 바꿔 나옹이 갖고있는 탑랄매 규살랄매 다 글라이온한테 옮겨 됐어 계속 옮겨 여기서 로그볼 하나 먹고 구르릉 이게 좋아? 4배 픽업 증복 효과 없어요? 연속 자르기 대신 다른 기술이 있겠습니까? 뭐야 이거 구리자나 뭐야 이거 구리자나 안써 독침 버려? 독침 버려? 꽈살 열매 스피드나옹 스피드나옹 얘는 그냥 나옹 스피드나옹이 더 좋죠 11라옹 버려야겠다 11라옹 버려야겠다 쫀독이 어 얘 먹을까? 먹자 빵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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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투다? 비행으로 빵이에요 격투다? 비행으로 빵이에요 알칼로이드 알칼로이드 종족값 스피드 나 느린데 얼음 없니 이거 좋은데 얼음 없니 스피드 가장 빠르네 37 14 19 20 얘 진짜 빠르다 쫀독이도 빠른데 얘네 레벨이 낮아서 그래 얼음 없니 누가 배울 수 있는지 볼까요? 쫀독이? 어 글라이온도 배울 수 있는데? 드라곤 만나면 얼음 풀 만나면? 근데 풀 만나면 어차피 비행으로 패드되고 근데 풀 만나면 어차피 비행으로 패드되고 얼음 얼음 없니? 65 얼음 땅 드래곤 비행 풀 풀은 비행으로 잡고 땅도 비행으로 잡고 비행끼리 붙었을 때 그건데 드래곤 만나거나 흠 글라이온하고 쫀독이 배울 수 있어요 어 얘 공격이에요 배우지 말까? 알칼로이드 주자 누리공 줄까? 누리공 줄게요 라이벌 여긴 레벨로 밀면 돼요 굳이 바꿀 필요 없지 아마 바꿀꺼야 전기 비행으로 바꿀꺼에요 전기 비행으로 그니까 둥실 둥실 풀 하면은 됨 전광석화로 잡아요 이렇게 지구던지 이거 구리잖아요 지구던지기 구린거 아냐? 지구던지기 구린거 아냐? 둥실둥실 풀 꺼지시고 초롱초롱 눈동자 반드시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 공격을 떨어뜨려서 선제공격을 먼저 해가지고 어? 이거 좋은거 아냐? 내가 봤을때 막치기보단 좋은데 탁 쳐서 떨고기 벌레 버려 벌레 벌레 의미 없어 improść 화강 돌 뭐야 이건 continuity ect municipale 막상 아직은 제가 그냥 갖고 놀죠 레벨이 이제 비슷해질 때 조금 짜증남 그리고 여기서 관장 나옵니다 선수 빵이에요 맥크로백 도구를 적게 지닐 수 있도록 있을수록 더 큰 데미 준다 아 나 도구 많은데? 배우지마 도구.. 아 아니에요 엇! 북케인이 빠져버렸네? 나 북케인건지 몰랐네 좋은 상처야 빵이에요 아싸 난 얘가 이렇게 그렇게 귀엽더라 얘가 귀여워 이렇게 귀여워 아 이게 지금 제가 좀 PP가 없긴 하거든요 괜찮겠죠? 빠살아야겠네 빠살아야겠네 샤오젠트 웨이브 샤밍보스 빵이에요 오오 특공이 좀 더 높아요 불으로 붙은 바람 얼음 좋죠 아쿠아 제트 뺄게요 이거 잡을까? 어? 여기 잡을까? 앗 안 죽었네 잡아볼까 왜 이렇게 안 잡혀 왜 좋은거야? 특공 스피드 특성이 좋아 다운 물리탱커 물리탱커 글라이언 물리탱커인데 글라이언 물리탱커인데 치료하죠 벌써 배우네 치근거리고 쫀독이 좋은 애 같은데? 쫀독이 젠개 또 쫀독이요 꽃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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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노멀 관장이에요? 꼭두? 빵이에요 탁 쳐서 떨구구.. 아 안죽었네 아! 짜몽열매 먹었다 좋네? 좋네 신속으로 자 네.. 식사해주세요 자 어차피 방송 꺼야돼요 여기 또 준비해야되니까 6시 한 10분쯤은 끄겠습니다 자몽열매 엄청 아까워하시네 아싸 아싸 어쩔건데 더블코롱하자 이거 키워주기 아주좋아 어? 쓰봉 어? 쓰봉 블라이언 왜이렇게 줘? 얘 왜이렇게 늦게 지나? 마담 티오검 귀여워요 위시엠 열매 누구 줄까? 도롱마담 잡아먹어야지 이거 떠있나? 도롱마담 잡아먹어야지 도롱마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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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아요 특공이 더 높은데 특공이 더 높은데 이거 특공형인가? 지금은 차이가 없어요 근데 나중에되면 점점 벌어지더라구 분발 공격형 쫀도둑 블라이언 멍팠치 조져빨 빨리 조져 비행 땅 속성이 너무 사기야 그죠? 전기를 그냥 씹어버려 그냥 약점을 하나 씹어버린다는게 말이 됨? 깜짝 빼기 어 이게 더 좋은데? 탁 쳐서 떨구는기보다 어? 물건을 가진 상대한테 더 준대 탁 탁 쳐서 떨구기가 더 좋은데? 그죠? 이거 몇배 더 들어가요? 1.5배 더 들어가나? 물건이 뭐 아이템 왜냐면 웬만한 애들은 다 들고있거든 어 몬스터블루 없는데? 실버코롱? 실버코롱? 아싸 키워공 키워줘 쟤 뿌유라서 안되지 않아요? 그죠? 동실동실부 근데 위에서 떨어지면 괜찮지않아? 아 안났네 뿌유네 민정 아 싸우준데롱 아 노래해야겠다 잠듬상태로 만들어야겠다 이거 좋은거 아니야? 근데 하품하고 뭔 차임? 아 하품은 다음 턴 필중이고 이거는 안되고 반절인데? 안해 아 노래 안해야겠다 하이퍼볼 좋아요 레트라 알기술 2개 미쳤죠 자몽열매 아니 왜 이렇게 조아보이지? 트러스트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ㅗ 100 peaks 100인데 80 10 일단 마구 혈키기 빼? 아 빨개 슈퍼볼 기저 유턴 아 유턴 좋죠 이건 배워야죠 유턴 개사기죠 전광석화 버려? 전광석화 좋긴 한데 빼자 은빛 가루 자 또 체크합니다 나홍이가 얼마나 잡아앉은지 은빛 가루 어? 벌레 타입 아싸 아싸 블라이온 줍니다 아싸 픽업 나온 너무 사기인데요? 뭐해? 뭐해? 잡어 어 내꺼 열매 먹었어 저 새끼가 이거로 이런땐 오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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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이거.. 그거네? 오케이.. 되게 비싼 척하네 근데 쿨이기.. 별로예요 근데 얘 스피드가 워낙 빨라가지고 안될것 같아 이씨열렬 공사장.. 여기서 격투.. 어? 코일이다 전기 필요하죠 지금.. 4배 4배 톡 옹골참 옹골참 좋아요 뺄게 없는데 나홍뺄? 뺄려면 나홍인데 띠는 자꾸 주워오는데 근데 얘 아이템 방금 하나, 두개 주워왔는데 아오 리셈 열매랑 아오 과사 열매 픽업 하나로 충분함 픽업 쫀디기 보내줘 와이페이스 특방 올라가고 방어 아 특방 올라가고 방어 내려가고 쫀디기 버려 파밍은 해야죠 빨리빨리 빨리빨리 비워줍시다 과사 열매 코일조 키웅조 뚜메니 빨리빨리 마그키인조 토쉐고 나 격투 뭐였죠? 아까? 망키지? 나 망키 키울래그만 아 나 혼란이지 바꿔줘야겠네 한번 나 풀리지 않았어요 방금 풀렸죠 어 틀렸어 열불내기 좋은데 열불내기 근데 배울거 같애 부케있는 특공이잖아 스피드 그래도 그냥 배울까? 고를게 없거든 딱히? 스피드업 일단 쓸게요 딱히 고를게 없으니까 75 회원파퀴 스피드 추드 에스 약간 안 맞힐 수 있는 거 있어야되면 좋네 줄쉐를 버리자고? 아 열불내야겠다 콜 쭉쭉 밀어 그냥 콜 울대포? 상위호환 고대구멍 아싸 어? 레어코일 어? 상위호환 대담 방어가 올라가고 공격이 올라가 특공이라서 얘 되게 좋은데 지금? 방어 올라가고 얘 좋아 내가 그래도 잡아볼까? 효과 없어 나한테 이거 나한테 효과 없지? 아 땅이니까 땅이에요 자력 자력 수주분 수주분은 없고 자력은 뭐예요? 자력이면 버려요? 자력은 뭐겠냐 강철 도주 못하.. 아 빨아들여서 어려워 지금 특성하고 성격 다 좋거든 싫은소리 싫은소리 싫어 얘 스피드가 41 얘도 되게 빠른데? 근데 핥히기보단 낫죠 비충전을 버리자 전작부유 좋아 전작부유 좋아 전작부유 그럼 땅 공격하는 거 피할 수 있거든 한 번 자기 그 약점 하나 뺄 수 있거든 전작부유 잡았어 잡았어 옹골참의 건방 스피드 떨어져 온팔루야 그지? 데펜드 ele 다국도 풀리죠? 풀렸네 사우전드 웨이브 오픈공산으로 딴딴치 아 왜이렇게 써요? 전작부유 이거 필요없잖아 이거 사실 전작부유 근데 따로 만나면 그냥 쓰면 돼 그지? 초음파 딱 만나면 쓸 일이 있어 여기서 샹처약 하나 써? 슈퍼볼 관장도 아니라가지고 그냥 깰 것 같거든? 소음을 받고 하지마 슈퍼볼 탁쳐서 떨고 안아프죠 또 잡아 어? 애널라이즈 숨특 아니야? 애널라이즈 특공의 공격주러 좋아 이것도 특공 애널라이즈 제일 마지막에 기술을 쓰면 기술의 위력이 올라간다 오 데미지 30 증가인데? 애널라이즈 옹골참보다 애널라이즈가 더 좋은 것 같은데? 애널라이즈 가자 옹골참보다 애널라이즈가 맞아 어차피 어차피 느려가지고 결국 옹골참으로 살잖아 그 다음에 그냥 죽는거야 어차피 느려서 그치? 포일 꺼져 나홍이의 모습이? 포켓 로그에는 옹골참이 좋지않나요? 습 특공이 약하긴 한데 고양이 돈받기보단 나활듯 어? 픽업 사라져요? 어? 다 내놔 다 내놔 비워 과사형은 호일 하나 줘야지 호일도 탱커형이니까 아 진화 막 막을수도있나? 이거 막 취소할수있었잖아 원래 아 X로 어 나 땅 아 땅 있긴한데 몰드류? 몰드류 좋다고하는데 나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 희릉시면 어차피 바꿀꺼니깐 여기다가 죽을까? 두배니까 죽겠지? 땅인데 빠름 땅이 사실 느리거든 땅이 사실 느리거든 아 죽여 그냥 싸우전도에 그래도 살면 그래도 살면 그래도 살면해 쇼기기 쇼기기였죠 누구 속일까 몰드류가 쎌거 같다 아 망키 질 맥키루가 귀엽지 1위 시장한사탕 어! 이 잡자 정철 땅, 땅으로 패우면 되자 안죽겠지? 이걸로 쳐도? 계력집게 안 떨어지죠? 오케이 좋아보이는데? 탁 쳐서 떨고자 철벽 오케이, 철벽해주면 좋지 나 방어 올라가 점점 올라가네, 맞을수록 로그볼 좀 더 패자 이걸로 해도 안죽겠는데? 그죠? 방어 올라갔으니까 그치 짜먹열매 먹지마 됐다, 잡았다 히히히 히히히 특공이 올라가네? 특공이형 아닌거 같은데? 이제 꺼져 헤르시온 꺼져 티무공 앙코르 아, 특공이형 돼요? 오, 좀 개좋네 앙코르 뭐 어? 앙코르 쓸 수 있는데? 이거 고수용이잖아 상대 막, 만약에 자속기 쓸 때 그 막, 버프기 쓸 때 이거 쓰면은 내가 먼저 먼저 때려 먼저 때렸는데 자속기를 썼어 그 다음에 앙코르 쓰면 3턴 바보되잖아 초롱초롱 눈동자 빼! 아, 나 이제 꺼야되는데 왜 이렇게 재밌냐 나 이거 완전 이거는 멤버 미친거 아니에요? 나 이제 이대로, 그대로 갑니다 싫은 소리? 빠를수록 좋은데 스피드가 느려 뚜유, 스파크 아, 이게 좀 문제가 있네 이게 스탯이 좀 문제가 있어 스탯이 좀 문제가 있어 아, 발전소 필요 없잖아 도장? 도장으로 가면 관장도 도장이야 그리고 아이비는 55에 만나나? 도장 비행.. 비행으로? 야, 격투 안쓰는데 도장가 그냥 무난하게 가자 매탕을 노려보는 것도? 아, 맞아 매탕 좋아 빵뇽이에요 아니, 난동 부리는 거 나쁘지 않아 핥힐 거면 난동 부려 어때 그냥 그냥 그, 그, 그 다음엔 뒤지는거지 그냥 포인트 업 샤우전드 웨이브? 이거 올려놓으면 좋아 샤우전드 웨이브 얘 찌진 안 배우잖아 그죠? 샤우, 샤, 샤우전드 웨이브 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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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샤우 이건, 이분곰 얘 좋다며 이분곰 하지만 나 망키 키울 거야 망키가 귀여운데 이래도 잡아볼까? 도감 채우게, 도감 채우게 복슬복슬 검색 오? 아 불꽃 타입 불이네 포킹물 놓아주시겠습니까? 예 아뇨 등갑이네 등갑 왜 등갑이라고 안했지? 스피드 스타 필중 무조건 이거 좋네 아 특공이고 몸박 꺼져 몰돌골이라고 하지 스페셜 업 라이벌 만나니까 스페셜 업 한 번 해줘요? 예의상 예의상 성원숭 내 성원숭 나 분노의 경혈 성원숭 그리고 특방 올라가고 특수공격 떨어지는 성원숭 근데 난 스피드 빠르고 공격 올라간 스피드나 공격이 올라가는 성원숭이 필요해 만들기 곧 낙 아 죽어버렸네 슈저 크로스 이것도 좋은데 쓰읍 이게 은근히 좋은 벌레 기술 많다 내가 독친붕이 이정도 벌레 기술있었으면 안버렸지 근데 유턴이 효과가 더 좋은데 아 근데 내가 자석이 아니여가지고 독친붕이 있었으면 아주 좋은데 미션 열무 이쁜거 복슬복슬로 데미지 감소 어 이거 좋다 복슬복슬 얘한테 불공격 잘 안할거 아니야 응급이 좋은데 이거 특방 공격력 떨어져 하진 않죠 야 얘 봐 드래곤테일 60 약간 기술이 좀 별로다 특공 특공형인데 기술이 좀 별로다 60 90 드래곤테일을 빼자 시장한 사탕? 다음 라이벌이잖아 채워줘 미션 미션 끌 끌 바꿀꺼야 그죠 그러면은 번개로 바꿀꺼니까 번개비행으로 바꿀꺼니까 번개비행 동실둥실 폴 유턴으로 빠질까 유턴으로 빠지자 그냥 잡을까 이게 동실둥실 폴이 어? 반절밖에 안다네 이제 왜? 아 번개니까 탁쳐서 떨구기면 잡을꺼 같아 이게 반절 줄었는데 이정도면은 탁쳐서 떨구자 아싸 효과 없고 탁쳐서 떨구 아 오케 아 아 진짜 비행의 땅이 진짜 너무 사기야 내가 봤을때 비행의 땅이 이곳은 이렇게 엿 얼음물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멋있는데 불이래네 오오오오오오오오오 물거품알이야 땣어 특권향이니까 Links President 근데 이게 개수가 너무 적다. 물거품 말이야. 아 이것도 배워야죠. 배울거 있죠. 근데 이게 또 특공이라서 아주 좋죠. 10파크 빼. 아 이거 일렉트릭 볼이 별론거 같기도 하고. 얘 잡을 수가 없어요. 얘 지금. 내가 제대로 카운터 췄어요. 처음에 누리레넌을 넣어가지고 쟤를 고르게 한 다음에 길라이온으로 개 카운터 침. 64. 아 이거. 두린데. 두린데. 스피드를 올린다는 점이. 필중이라는 점. 연막이라는 점. 집게 해맑. 기술. 폭 왜케 넓은. 물. 나를 잡는거. 땅. 불. 불도 안되고. 물하고 얼음밖에 없는데 물을 내가 굳이 집을 필요가 있나요? 물 잡을 필요 없잖아. 얼음을 물이 이기나? 물. 아뇨. 땅 잡을거? 그냥 비행으로 잡으면 될거죠. 이거 안할게요. 집게 해머. 근데 얘 좋은데? 데미지가 좋은데? 히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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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할까요? 유턴 근데 유턴 필요하긴 함 쓱 빠지기 탁 털 줘 유턴 타점이 부리 너무 탁 터지는데? 90댐 이상인데 이건 100댐인데요? 그리고 급수도 맞는데요? 탁 털 꺼져 집게 있는데 집게 써야지 자 집게 해머 씁니다 유턴 팡 너 돌아와 불이 들어왔쓰 아싸 어? 색깔 왜 이래? 이루찌야? 백기야 행 이름부터 멋있다 오오 이거 멋있는데? 이거 고스트에요? 어? 이거 고스트 됐네? 상태가 상태 이상인 경우 상태가 상태 이상인 경우 상태가 상태 이상인 경우 2배 고스트 속성 하나 넣어야죠 열불내기 밑으로 차지 하얀 바퀴 하얀 바퀴 하얀 바퀴 뺄게요 밑으로 차지는 공 스피드 스피드 올리는 거에 의미가 있습니다 분노의 주먹 별른데요? 분노의 주먹 근데 난동 부르기보단 나아 안다리 걸기를 빼자 아 배워야 지나요? 활화르비 어? 벌레 불 비행 땅 바꿔 불 불은 불 불은 불 불은 불은 불로 바꿔 불은 불로 바꿔 아리야 리스트 필드? 불인데요? 아싸 성원숭 저승가숭? 개 멋있다 섀도우 펀치 섀도우 펀치 무조건 맞춘다 그러면 이거 섀도우 펀치로 배워요? 휠중? 휠중 펀치 분노가 더 좋아 왜? 받은 공격 횟수가 많으면 이제 버틸수가 있어 얘가? 분노의 주먹 100부터 시작임? 왜? 한 번당 50씩 올라가? 오오오 섀도우 펀치 그러면 난동 부르기 빼 주려떡 오오 그래도 정량 wrath 다른 공격돼? 무력 2분 띤 1분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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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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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분 2분 빵앤데? 미싸만 4탄 스피드 상승 갓슨 줄까? 체력 많은 애 좀 너무 많아 탱커죠 탱커 탱커들 탱커들 10피드 빠르네 아싸 광각렌즈 광각렌즈 90 95 다음 100 80 크로스초 글라이언 주면 되겠네 빵이에요 잘 맞히기? 못 맞히기! 멤버 조합 너무 좋아서 못 깨기가 더 어려웅 제 손질이 잡아보자 뭐야 안죽었어? 슈퍼볼 슈퍼볼 앗 슈퍼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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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00원 있는데 쓰자 좀 돈좀 써 근데 쓰잘때기 없는데 돈 아끼지 말고 슈퍼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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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할 필요는 없었겠다 페라 페 성파 나이트 페라 페 빼! 옥두도 봤어 아까 어 임파이트 쉐도우펀치 빼자 아 크로스촉 빼 크로스촉 줄인데 자기 주변에 있는... 아 이거 좋은데요? 방전 전자 뿌유 일렉트릭볼? 꺼져 페락! 패! 알바웃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뜨겠습니다 쓰읍 일곱시에 또 초대석이기 때문에 어 라이쮸 잡으라고 했었는데 블라이온 진짜 너무 좋다 전기 만나도 게이득 아싸래요 아싸 커먼 라이쮸 라이쮸 자리 없어요 라이쮸 자리 없습니다 글라이온 너무 사기예요 라이쮸 자리 없죠? 딱 봐도 없죠 라이쮸 라이쮸 좋기네? 근데 레어코일 빼고 넣자? 라이쮸 레어코일 빼고 넣어야 돼 내가 넣을거면 일단 때려볼까요? 때려볼게요 집게 해머 자 정전기인데 안되죠 왜냐? 땅이니까 슈퍼볼 자 정전기의 건방 특방 어? 아 스피드 스피드가 떨어졌는데 아이엔 12 라이쮸 자 잡았다는 거에 이걸 하고 버려 드래곤 클라우 특공형인데 드래곤 클라우 근데 요거보단 좋아 근데 공격력 떨어트리는 게 이게 더 좋나? 공격력이 약하긴 한데 공격을 떨어트리는 거 차라리 끼충전을 버리자 끼충전 버려 트리플 악셀 별로인데요? 좋아요 이거? 빵빵빵 이거 좋아요? 60 70 80 빵빵빵빵 볼까요? 누리레는 가능한데 스페셜 갓 엘리트 트라이너 비행이 잡아먹는데 상쇄가 되네 안되죠 아 상쇄 안되죠 빵 에요 글라이온 진짜 개사기다 어? 글라이온 칼춤? 자리 없는데 칼춤 칼춤 한번만 쳐도 좋은데 근데 얘 느려가지고 칼춤이 이게 맞아요? 유턴 빼도 돼요? 유턴 빼도 돼요? 집게머 빼도 돼? 마이크 소리 왜 이렇게 커? 아아아 마이크 소리 키운적 없는데 칼춤 칼춤? 칼춤을 느린 애가 하면은 두 방 맞아야 돼 두 방 이거 맞습니까? 아닌 것 같아요 나는 빠른 애가 하는게 칼춤이다 칼춤은 빠른 애가 하는 것이다 그 대신 얘는 두꺼워 약점이 두개밖에 없어서 올릴 타이밍이 있다 느꼴라 느꼴라 빵이에요 하드락 울타입 이 자식이 꾸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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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하죠 드디어 나왔다 꾸년 10피드를 올린다? 열불천에? 뭘 빼지? 10피드를 올리는게 낫겠죠? 근데 못 맞췄다면? 10피드 열불 빼 아 하이퍼보이스 차밍보이스가 너무 약하다 그쵸? 차밍보이스 빼자 하이퍼보이스다 이거 순속 받아봤자 80이고 이거 그냥 하면 그거잖아 아 순속 받고 속성 노리면은 확인하겠네 앙코르? 앙코르 좋아요 앙코르 상대가 그 버프기 쓰면은 이거 쓰면 바보대 차밍보이스 꺼지고 체리꼬 잡아먹어야겠다 빵이에요 저승가승으로 바꿔 그러면 뭐야 노말이니까 안당하죠 야 이거 나 미쳤다 진짜 승부구치기 정도로 승부 이거는 안해 안당하죠 왜 나 고스트인데 왜 어떻게 sheers 대여를 피엥으로 다시 바꿔 들뜬어 끌라이언 끌라이언 둥실둥실 펄! 어! 이뤘지 좋아요 상처형 하나 매일게요 좋은 상처형 이번엔 깰거라 의로지 필요없어 교체? 안해 체급으로 밀어 그냥 용하열매 레어코일도 좋아 사실 불알 불이 들어왔스도 있어 방어가 올라간다 공격을 받으면 좋은데요? 공격을 받을수록 올라가고 불이 두라스러워 운동 도우 접근 해도 오오 미쳤네 이거? 폴터가이스트? 도구 무조건 있잖아 별로야? 블레이 범 근데 얘는 특공형이야 끼역버섯으로 떠올릴 거 많아요 부리두라스도 할 거 많고 레어콜도 많고 강철 얘 특공형이었나? 특공형 강철 공격이 없어요 강철 공격이 없어졌어 격투 뭐 없다 얘? 딱히 레어코일 마비상태로 만들 때가 있다 스파크 얘도 없네 블라이얼 어 얘 업니 시리즈 있다 음리 물 만나면 음리 3색 음리 개미시가 별로 맘에 안드네 저승가숭 3색 음리 개미시가 별로 맘에 안드네 저승가숭 음리 음리가 뭐냐고? 이판샤판 어 이거 좋은거 아니야? 분화 있는데? 150짜리 분화하자 개사기 아니야? 분화 풀필때 쓰면 되자 분연 분화 시피드스타 꺼져 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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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체하겠습니까? 아 이판사판 테크를 해가지고 짜증나는데 개사기 빈 2 3 70에 반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상처야 밤에 지나면 고스트 블레이범이 될걸요 아 나 밤에 지나서 고스트 블레이범이 된거였어? 아 그래? 아 나 고스트 싫은데 고스트가 2마리가 됐네? 와 채 방어력 미쳤다 왜 이렇게 머금? 들어와 아 분함의 발구르기 오오 땅 물 섀도우 펀치 빼자 퀀치 빼자 스타베이 플레이 범도 있고 플레이 범 안 아프고요 사실 특공으로 조져야돼 저런 애들은 닭고리 아 기스? 90 90이 더 좋죠 뿜년보다 이게 더 좋은데? 아 이건 광역이니까 뿜년은 특수공격 상승 다 특수공격이네? 다? 얘는 레어콜 특수로 조져 플레이 범 봐봐 얘 특수 아 얘 특수 얘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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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승가슨 글라이온 빼고는 다 특수네? 풀로 맞아 봐 뿜화 와 미쳤다 뿜화 와 미쳤다 아 왜 자꾸 볼 가득 넣어? 뿜화 아 나왔다 방글라 뷔가 오는데 이거 뷔가 안 오는거 어떡하지? 뷔 안왔겠죠? 이거 뺄까? 철개 빼? 철개 있어야돼 크게 올려야 돼 안쓸 것 같기도 한데 AD 낮은 편도 아니? 공격력을 떨어뜨려서 좋긴 하고 의미 없죠? 어차피 깰거라 오 방패도 없어 어둠 대신 눈 쓰게 오오 대도시? 호수? 호수가서 지져? 나 지금 뭐지? 땅 하늘이니까 풀로 가서 풀로 가면 상쇄가 되지 호수 대도시 가야겠다 도시 빼고 아무데나? 나 도시 갔는데 트리미엄 고대하시겠습니까? 예 저승가수홍 너의 시대다 인 포크 없죠? 인파이트 화이트 호스트라서 어? 뭐야 오오 오오 도와주시겠습니까? 아니 자이로볼 스피드가 낮을수록 올라가 자이로볼 좋은거 아니야? 걔 누구야 애들 느린애들 스피드 103 88 물리네 라이벌은 95 여기서는 그냥 패스네요 스피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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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승가수홍 교체하겠습니까? 예 광역공격이 되는 누리라는 누리래네 쓰읍 얘들 왜이렇게 느린다 아 물거품 아리아 글라이온도 맞네 오 문포스 헤어리 헤어리 타입 하나 필요하죠 하이퍼보이스 바로 필요 없죠 아 차 먹었다 누구올려줄까 누리래네 얘 빠른애가 없어 빠른애가 안맞죠 누파이 이샤한 사탕 이샤한 사탕 갈까요 하이퍼보이스 исс 이것도 좋은데요? 명린? 드래곤은 개.. 개팬다? 아 드래곤은 드래곤 밖에 없네? 용린은 써야지.. 이 200층 보스가 용타이긴 나중에 줘 배워나? 얼마? 근데 페어리도 있고 한데 근데 이거 사실상 그거잖아요? 난동부리기의 드래곤 버전 라이벌이랑 막판에 드래곤 많이 나와서 좋습니다 그래요? 분함의 발구르기 분함의 발구르기를 넣을까요? 아니다 이거 승부규칙이 빼자 발구르기 땅 땅타입으로 뺨? 봐봐 악은 에스퍼 공격할때 에스퍼 공격해야되니까 승부규칙이 있어야지 에스퍼 분함의 땅구르기를 빼야지 이곳을 고스트있다구요? 아 맞네? 고스트가 있네? 조치하시겠습니까? 예 이쯤에서 한번 바꿔줘 노말에게 딱딱 실어온거 레어 불이 돌았으 딱딱 실어온거 철벽 갓벽 안 깨물어지죠? 또 방어리그 올라갔어요 딱딱 실어온거 또 올라갔어요 방어 맥스 이제 여기서 천천히 하면 됩니다 천천히 똑같이 80이면 천천히 공격이 떨어져? 난 어차피 특공이죠 잠깐만 아 이거 물리였잖아 딱딱 실어온거 조치 음 리트라 그게 반절 쪼개기 있잖아요 아 또 올라가 아 안아파 기스도 안나 아 내 방어력이 피카츄 피카츄를 상대하는게 없네 글라이온이 근데 피가 아 드래곤 반감이에요? 아싸 드래곤 클로로 때릴게요 아 나 마비 걸렸어 아이씨 플레이 2범 아 스피드 업 플레이 2범 오케이 냉황 플레이 2범 교체 하시겠습니까? 방어력 높으네 태카이 발 뽑기 아싸려 안아파 강철이라 디저 애널라이즈 매버 오 매버 좋아보이는데 매버 매버 좋아요? 물건이라 별로인데? 10회차로 트리미어 얘 뭐였지? 특성이? 마지막에 쓴 기술 쓰면 마지막에 기술 쓰면 아아 공격을 누르면 정신력 후레에 죽지 않는다 HP가 줄어들면 뱅화 금요 HP가 줄어들면 러스터 캐논 아싸 애널라이즈 물어? 애널라이즈 너무 좋지 빠렌드 공격? 원수가파? 레스트 캐논 특수공격이 올라갔다 바꿔? 저신가슝 저신가슝 호스트인데? 안맞죠 인파이트 공격은 더블틀어봤자 인파이트 목숨걸기 목숨걸기 굴.. 굴인거 같은데요? 목숨걸기 연옥 뭐야 이거? 굴인데? 족굴인데? 아 맞추면 화상상태도 만드는구나 물어 쥬렉이 도근 도근 강철이 안 통하죠 뚜라스로 밀자 철벽 한번 써주고 근데 딱 봐도 덕궁인데 안 맞았죠? 강철이라 빵이에요 잡아 악취 웅취 이거 특성 웅취 뭐예요 포켓몬을 놓아주기 싫은가? 아니요 벌레의 저항 족구리네요 쭈살렬매 특빵? 특빵은 누가 제일 높아? 유리레너랑 얘 은근히 좋네? 저승가승 다 태워지네? 나를 태울라고? 태워지지 않는? 누리레는? 아리아리라 바꾸라나? 아 끼까드라인 아 뒤져 아리라 김진의 웨키불탐 김진의 웨키불탐 어? 어? 펌프? 80이지만 펌프? 앙코르는 있어야되요 럭 90에서 관장있죠? 관장 더스트나 교체하겠습니까? 예 강철 철벽 뭐해? 철벽 3개 기억버섯 기억버섯 기술을 봅시다 맘에 맘에 안드나요? 맘에 들죠? 어? 얘도 있을까? 좋은 얼음 있을까? 일단 얘 누리레너 없네 없네 블레이범 고스트 기술도 없네 없네 웨어굴 전기 자석파 다 넣을까? 마비시키는거 여기 좋거든? 트라이어택 빼고 넣어도 되거든? 뿌유를 빼야될거에요? 트라이어택 안써 어차피 트라이어택 아니면은 글라이언 얼음? 얼음 없니? 안쓰죠? 지레겐 만나서 조진다? 안쓸거 같은데? 풀을 만난다? 안쓸거 같은데? 정기 자석파 넣어야죠? 정기 자석파 넣어야죠? 정기 자석파 넣어야죠? 칼 주뻥이? 교체 안하죠? 방어력3 러스토 캐넌 ikke? 정기 B 러스토 캐넌 시타열매 나 왜 이렇게 학습장치가 안나오냐? 아.. 나 디펜스 점점 올라가 지구력 아.. 나 맥시멈 돼 자꾸 이러면 물리 상대로는 부리두라 수만한 애가 없다 그지? 오오 트로피오스 하이퍼볼 하이퍼볼 이렇게까지 필요할까? 이생한 사탕이 낫지 않을까? 우리를 옛날에 하나 줘야지 점포 잡을거면? 불인데? 아우 라큰 또 이럴 때 불이야 짜증나게 어? 개짱나네 저거 뭐야 불.. 격투? 불격투면은 하늘.. 비행.. 비행 땅 비행 땅으로 갈까? 물? 아 물로 가자 별 불레? 뒤질래? 뒤질래? 아리야 아.. 아! 아! 짜증나네 특빵 올라가 뭐야 아 쟤 딱봐도 빠를거 같애 그죠? 딱봐도 빠르죠 저승가숭 아 플레이범 아 저승가숭 노말공격 노말공격 서라 아싸 노말공격 인포이트 짐승가숭 회복량 회복량 하나 먹습니다 회복량 하나 먹습니다 누리레누 더스트나 교체 다시 다시 싸 개논 개논 어라? 사랑 동의 고리선 꼬리선 플러시 큰 금구슬 필요하거든 이제 러스터캐논 뿐화 아 뿐화 잘 안쓸거 같고 얘 좀 하나 올려주면 좋을거 같은데 임파? 임파쓸까? 임파되나? 임파쓰 러스터캐논 아 학습장치가 없어 학습장치 내놓으라고 디진다 내놔 상대 무조건 혼란 시키는데 이거 좋은 거 아니야? 근데 혼란 별로야 혼란 자체가 별로야 방어 상승 부리두라스 아 부리두라스 뭐야 용감 민트? 공격 스피드 별로야 관장이니까 그래도 아 과사 열매를 먹었구나 아이씨 짜증나 하나 하는 게 낫잖아 관장이니까 두송 오 두송 오랜만이야 두송 차라리 철벽 어차피 나 속도 안 되죠 그리고 일렉트로 빔 한 번 충전 안 아프죠? 난 뒤졌어 다음에 특수 공격 올라가고 4나 자 다음 디펜스 4 격투가 아프긴 한데 물리라서 내가 버틸 수 있을 것 같거든 그저 효과가 굉장해도 부시 효과 이게 아무리 효과가 괜찮아도 물리가 말도 안 되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쵸 이거예요 부리드라스의 이 이 철학이죠 부리드라스의 철학 또 버텼어 방어가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정도로 근데 얘는 죽어도 돼 죽을래요 그냥 여기서 오케이 왜냐 레벨이 다 올라갔기 때문에 악은 어떻게 한다? 악은 뭘로 팬다? 격투로 팬다 배트맨이 조커를 임파이트로 팬다 아 에스퍼로? 이 새끼가 에스퍼는 근데 고스트 고스트는 근데 악으로 잡은 건가? 영린이 뭐지? 아 녹아줄뻔? 아 난동 부려야겠다 안되겠다 그냥 난동 부려야지 그냥 영린 그냥 홀럭 걸려도 그냥 난동 부려 전자포 뿌유 안써요 아 아 아 아 안아퍼 아 아 아 아 엄청 떨어져도 괜찮아 왜냐? 나는 저승 갓숭이니까 아 스피드 떨어지게 한다? 저승 갓숭이야 혼란 걸리든 말든 뚜송 아웃 툴새골 툴새골 교체하겠네요 비행으로 잡아야겠네요 글라 글라이언 오 에픽 사망 꺼주시고 라이벌이거든요 라이벌이니까 컷 하나 챙겨놓을까요? 컷 하나 챙겨놔 라이벌 툴새골 비가 이겼어 땅으로 품어버리면 되죠 비가 레벨이 학습장치가 이게 안오르네 너무 낮네 철 품으면 되죠 품어버려요 품어버려요 미샹한 사탕 짜몽 열매 이거 아주 좋아요 짜몽 열매를 불이 두려쓰 주고 교체해요 감철로 레어코일을 좀 키워놓을까? 레어코일을 좀 키워놓죠 딴 깃을 쓸 수도 있잖아 그런건 없어요 그런건 없어요 마비 걸렸어 죽어버렸어 잡아 아싸 아싸 점착 점착 좋아요 어? 천둥의 돌 진화시키자 천둥의 돌 누구야 두리두라슨가? 불이 두라슨가? 아 자폭 코일? 오 난진화시켜봤는데 모르냐 눈물치 볼까요? 특공 220 얘가 좀 애매하다 블레이범 200이 안되는데 블레이범 뭔가 애매하다 아 뒤동물 뭐야 이거 뭔데 길턱무가 문제가 나왔었네 정답이 오케이 좋은 상처야 자 여기서는 잘 맞히기 가겠습니다 잘 맞히기 아 죽어가지고 내가 고를 수 있게 됐어 잠깐만 처음에 뭐 나오지 처음에 글라이온 나왔을 때 풀이 나오지 처음에 풀 나와 그 개 개 개 개 그 풀고양이 그치 풀고양이 풀고양이니까 블레이범 아싸 오히려 죽어서 오히려 좋아 교체하면 나는 뭐 더 좋지 어차피 교체할 거야 그러면은 니트로 차지로 스피드 올려 니트로 차지로 스피드 올려 니트로 차지로 스피드 올려 스피드가 아그로 깡으로니까 아 맞어 귀신잡네 해본데 아그로 깡으로 나부터 스피드가 빠르니까 오케이 여기서 스피드 늘려놔가지고 오케이 좋죠 풀레이범 찌르바급 똑같으면 내가 왜 바꿔 군하지 그치 급소 맞았죠 사망 풀레이범 오버히트 오버히트 나 샹델라한테 처맞지 않았어요? 특수공격이 크게 오버히트 할거면 뿐하지 오버히트 안해 이거 왜 함? 둘 아 상쇠인데 벌레로 하니까 뿐아 처먹었어? 오케이 어 좀 약해졌는데? 아 좀 약해졌어 안되겠다 화염 방사로 가자 오케이 냉화 체력이 약해져서 더 세졌죠? 불 풀레이범 나 지금 어느정도로 세진거야? 특공 590원 내가 더 빠르겠지? 속도가 화염 방사 아 쟤 왜이렇게 빠른? 풀 풀이니까? 풀 안박히게? 불이 두라쓰 아 성공기야? 얘 딱 봐도 물리죠? 철 벽 어쩔건데 천천히 가 일렉트로 빔 근데 얘 특방 아니야? 아 얘 물방이야 물방 얘 물리공격이죠? 철 벽 어쩔거야 이제 너 아무것도 못해 이제 치근거려? 별로 안치그면 되죠 허허 처먹든지 말든지 기습을 썼는데? 나는 뭐했다? 철벽을 썼다 너 대체 뭐야? 이거 봐 관장 없는데 깨울까? 불레 2범 깨워야될까? 불레 2범 깨워야될까? 안깨워도 되겠지? 경험치 먹어야되서? 아씨 아까운데 구슬? 금구슬 로봇청 교체하겠습니까? 예 이럴때는 비행 글라이온 빵이에요 살았어? 자루? 아 디져요 짜몽열매 뭐임? 철벽? 아 철벽 싫은데? 유턴 치고 빠져 빵이에요 자 죽였죠? 다음에 뭐 나올까? 모르겠다 모르겠다 자폭 코일 모르겠다 자폭 코일 물 딱 돼 네 이럴때 키토산 가요? 아니면은 큰 궁굿을 가요? 특수방어 특수방어? 잠깐만 체크팀 특수방어로 볼게요 특수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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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승갓송 아니면은 룰.. 누리레네 누리레네 하나 줄까? 모두리 물리형? 물리형? 땅으로 품는다? 저승갓송으로 개패 인파이트 이러면 고대의 금화에요? 키토산이에요? 고대의 금화도 꽤 좋은데? 노보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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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라이온 100이면은 그냥 보스죠 위로를 하라고? 안 나오는데 위로를 왜해? 하라는데? 글라이온 말 왜 이렇게 잘 듣냐고? 어? 뿌리두라스 강철로 개패야겠다 아니 격투로 나 뿌리두라스도 있어요 어차피 아 근데 얘 물공이잖아 물방이잖아 옹골참 옹골참 터져 터트렸고 어 얘 얘 방어력 올라가는 스타일 아니야 얘 방어력 올라가는 스타일 아니었어 검색 동골참 동골참 잠깐만 이미 부리두라스잖아 나 스킬 스킬은 어디서 봐 우리 부리두라스가 더 좋아 그치? 죽여 경험치로 만들어 도장 안동 도장 발전소 발전소로 가서 무난하게 밀자 자 100이면은 없어요 여기 쉬어가는 판 얘 자살.. 자살하는 애 아니야? 자살둥이? 자살둥이? 블라이온 오케이 아 이렇게 나오면 섞어요? 이런거, 이런걸 섞으란 얘긴가? 이 띄 살려네 아 저승가숭? 노말이라니깐? 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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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폭할지 안할지를 모르는데 근데 보통 해요 저 분볼새끼는 특공 특공 어 뽀뿐니 근데 이게 물건값이 뭐야 이거 얘 되게 좋다고 했던거 같은데 누가 아 나왔다 학습장치 오케이 학습장치 3개 전기 플라이온 교체 안하고 자폭코일 교체하죠 흐으으으으으으으으 누리레늄가 숫자가 짱 상점 근데.. 근데.. 역속이라.. 샤오잔트 웨이브 내가 골라가네 그냥 드래곤 클로로? 아 골라 어 쟤는 뿌유야? 아 뿌유네 딱 봐도 뿌윤데 시저 크로스 잡아먹고 요거는 금구술 플라시 플라시는 꺼지시고 이샤은 사탕 이샤은 사탕 이샤은 사탕 줄 필요있어요? 저승가스인줄 알지 모니 박스 아 에이 딱 돼 분볼? 자폭하는거 아니야? 얘 왜이래? 분볼 왜 저렇게 생겼어요? 초록분볼? 뭐야 왜이래? 뉴턴 우와 너무 아픈데 아 히스이? 히스이 버전인가? 금구슬 교체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그냥 팩 딱봐도 특공형이니까 특빵이 높은 저승갓송으로 임파이트로 조져버림 아 히스이 버전 보스 잡을때 전기할때 전기를 상대로할때 글라이온이 필요하니까 일단 천천히 가죠 천천히 회복략이 나올거야 분명히 회복략이 나올거에요 에르키블 에르키블은 딱 봐도 블레 블레 2범위하면 돼 블레 2범위 꾸나로 블레 2범위 렉트로차스 스피드의 블레 2범 블레 2범 상처약이 또 큰 궁굿이라고 같이 놨네 알았다 알았어 알았다 알았어 알았어 에이.. 내가 졌다! 내가 졌어 뿌화! 뿌화 나도 맞나? 뿌화 나도 맞아요? 안맞아요? 그래도 자폭 호일 아니다 얘기하자 오케 글라이론 너무 좋다 사포닌 방어 방어는 뭐다? 방어는 뭐다? 불이 들어왔스 불이 들어오죠? 토게데마루 게스레비 자 보스 나와 금구슬 금구슬 도납격 아 빠르모트 정말 별로다 그치? 피해? 뭐한거야? 뭐 스킬 썼던거 같은데? 딱 돼 자 다음 관장 관장판 관장판 페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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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있으면 좋다는 얘기가 있죠 관장판 페어리는 얼음으로 패야되는데 아 페어리 누리레네가 있지 교체하겠습니까? 누리레네의 얼음 펀치 얼음 펀치 없네 무슨 속? 아 잡아 그냥 왜냐? 잡고 그냥 버리려고 에스퍼? 에스퍼 아그로깡으로 교체하겠습니까? 예 고스트랑 아그로깡으로 그리고 강철 뭐다? 저승가숭 아 빵이에요 염동력? 아 혼란 시켜봤자야 나 저승가숭이야 치근거리기 블레이범 둘다 특공양인데 리셈 열매 리셈 열매 틀이 죽지 않다 리셈 열매 하나 정도는 있어야겠다 저승가숭 로보청? 블라이온 알기술 개잘쓰죠 드래곤테일 이거 별로야 꼬리있는 녀석들 뭐야 그럼 이생은 사탕 가야되나? 불이 들어왔어 불이 들어왔어 불이 들어왔는데 레벨도 높아서 아주 좋죠 상처야? 차라리 상처약으로 돈을 아낄까? 결국 레벨 따라잡을 것 같긴 하거든? 그래 약이나 먹자 메타그로스? 저런건 물리로 갭해야돼 저승가숭 근데 격투인데 격투를 에스퍼가 또 하네 쟤 좋아 근데 저 메타세카이어 좋긴 좋음 맞아 특공으로 잡아야지 쟤 서로 물리로 가구 아 쟤 불이 들어왔어 물리딱딱으로 쟤 뭐지? 에스퍼 특공형이에요 쟤? 특공형의 물방형이죠 아 불레이범으로? 근데 불레이범으로 하면 죽어버리겠는데? 잠깐만 쟤 잡으려면 뭐 버려? 버릴게 없어 애들이 다 좋아 버린다면 불레이범? 자포코일 버리라고? 과사열매네 요거 좋은데? 물.. 물 나왔을때 전기를 치죠 비행 나왔을때 전기를 치죠 메타그로스 물공이에요? 그럼 부리두라스로 개팰수있네? 천천히 패자 철벽 개 안아프죠 스피드가 떨어지고 광어 올라가고 쓰읍 러스석캐넌? 천천히 해볼까요? 빵예에요 아 지구려 빵예에요 구리두라스 안좋아? 성공컷 당해도 돼요 왜냐? 방어가 높으니까 슈퍼볼 아 딱 느낌이 그거다 아 그만 쳐먹어 하이퍼정돈 해야겠다 아 로그정돈 해야겠다 아 아 너 그정돈 아니야 너 그정돈 잡고싶진 않아 야 웃긴 놈이네 나 옛날에 잡았어 얘 개많이 던져가지고 쟤 저정돈 아닌데 쟤 웃긴다 너 그정돈 아니야 월클인줄 아네 학습장치 오케이 오케이 2번 2번 뭐지? 피 안채워져 조치하시겠습니까 예 글라이온으로 품어줘 좋은 상처야 아 저것 때문에 그 리쉽 그 뭐야 리쉽 열매래 저거 뭐야 이거 아무튼 그거 썼어 피 채워주는거 짜증나 짜묵열매 개빡 개빡도네 두개 먹었어 뭐야 얜 도감작 피토산 특빵 투머 아예 부유인데 어? 부유 아니네 옆으로 쳐서 상관없나? 날아다야도? 아닌데? 그때 안맞았는데 아 강철비행도 나름 좋잖아 아 아 이거 딱봐도 딱딱하네 바꿔 딱딱하니까 부리두라스 자포코일로 가자 나도 난 딱딱하면서 난 딱딱하면서 저 저걸 찌를 수 있으면서 특공형 그치 벌레 벌레 특공형에 쟨 물리방어형이죠 딱봐도 졸져 튀겨버려 몽골찬 안아프져 난 물리방어형이니까 그리고 빵전 꺼져 야 이거 완벽하게 대응한다 나 그치? 킥알 킥알 아 근데 킥알 안쓸거 같은데 킥알 쪽바라먹기 이거 좋아요? 킥알 누리레누가 킥알 50은 좀 만만한 놈한테 쪽바라먹는거 있잖아 만만한 놈한테 AP 페어리 여기있어 누리레누 딜이 약함? 킥알 나쁘지 않은데? 예를들어 나한테 역속이 나와 그럼 교체를 하지 기숙함 부족함? 아니에요 앙코르 하나 있어요 이케 이렇게? 치리열매 물리공격 누구죠? 저승갓숭 그리고 글라이온 글라이온 주자 기숙함 뭐야 이거? 땀냄새 뭐야 이거? 자포코일 교체? 예 딱 물리방어니까 불이 들어왔스 글라이온에 불이 들어왔스 교체하시겠습니까? 악 악 악타입도 없지 피가 없긴 한데 그냥 샤우전드 웨이브로 하면 밀어? 이걸 하나하나 잡아야되는데 그냥 하나하나 잡자 어차피 공격이 미친놈 아니 방어력에 부리두라스를 아 돈 아끼려다 돈 더 없어졌어 짜증나 아 폐오리할걸 아니 방어력에 불이 들어왔으니까 관장? 아 나 관장 이거 살려야돼? 기러기 줘 가겠다 관장 굳이 에스.. 그.. 격투.. 애들? 방심로? 아이 안쓰 안쓰 돈 아까워 살려주는건만 이 방어 딱 봐도 격투구만 방찰? 쓰잉 너무 좋죠 네베스 글라이언으로 다 밀어버릴게요 뭐 안죽어? 뭐 웅골참에요? 시피드가 블레이범 역속이기도 하고 블레이범 니트로 차지로 빨리 잡을게요 아 꾸나 쟤 혹시 쟤 특방 특화에요? 스피드가 빠른게 이게 참 좋아 교체해도 두번 때림 안풀 꾸어 안 돼 오케이 나부터? 오케이 스피드가 빠른게 참 좋죠 스피드가 빠른게 참 좋죠 호복? 호복하든지 말든지 넌 이미 뻔이야 넌 뻔이라고 아 뻔을 다 치료했네? 잠깐만 쟤 특방형이에요? 인터풍 검색 아 근데 속도 보자 속도 검사 스피드 개 느리네? 딱 돼 저승과승으로 개 패야겠다 내가 먼저 공격당하면 나도 힘든데 신속으로 어? 뭐야 저거? 뭐에요 저거? 상한거였는데? 허접하구만 아 2탄 뒤에? 오! 이렇지 이렇지 저승과승 이거 어떻게 잡지? 하늘로 해도 이걸로 잡으면 안되잖아 집게 해머? 죽는거 아냐? 죽을거 아냐 이렇게 빨로티는 좋아? 방어력 좋은애로 가야되는데? 역속이야? 강철이라 또 격투한테 드래곤이 방어 속성 좋지 않아요? 물이라네? 격투? 격투니까? 그래 물이라네 가자 아 아 몰라 죽여 그냥 꺼져 아싸 아 아 이렇게 이렇게 스피드가 놀라가고 방어가 떨어지고 특성 정신력 여러분 수술 자 정신장 뭐지? 스피드 정신장 스피드 정신장 스피드 근데 얘 이거 두개 줬는데요 주살녈매 템이 더 잘나와 이렇지 가슴 아 이렇게 잘나와 클라이온 강찰날개 강찰 필요 없지 고급상처야 큰 금고사 고급상처야 렉이고 125 여기 쉬어가는판이잖아 큰 금고사 악 악은 격투로 패 블라이온은 괴차 아싸 아 근데 어떡하죠? 아 야 나 더이상 안하는데 이거 이렇지 지금 나와봤잔데 아 어차피 안하는데 중력 중력으로 떨어뜨려 스타라이온 스타라이온 누구왔봐 근데 블레이범 속도 빨라서 좋은듯 브루두러스 젖은 가슴한테는 효과 없죠 보스트이기 때문에 짜몽열매 짜몽열매는 누구? 그리드라스 쿨 쿨 쿨 쿨 물방이 높은데 왜 나한테 때려 멍청아 되게 멍청이들이네 뭐야 영린 대박 therefore 뭐 하 Ạ히 정상 creo 얘는 당 엇 나 쓸때 써 쓸때 써 이거 자몽열며 골라 구리두라스로 교체하겠습니까? 물..물방이 약하죠 쟤 아그로깡으로 에스포 귀신으로 잡죠 섀도우펀치 저승가승 그냥쓰고 구리두라스 아 아 아 어 왜 영린이 이미 돼있지? 아 전에 쓴 영린이 남아있는거구나 다음것까지 이어져서 원한 히피에이드 히피에이드 교체하시겠습니까? 어 아 네이번 아 물리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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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방어에 불이 들어왔스 물리방어에 불이 들어왔스 급소 맞춰봤자지 물리방어에 불이 들어왔스니까 아아 아이씨 기력의 조각 기억버섯 저승가승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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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에스퍼 에스퍼 뭘로 잡을거야 에스퍼 에스퍼 고스트 고스트 있긴함 어 할게 없네 생체악 추적 분노의 주먹을 살려야죠 아 자 잡아 아 짜증나 자석 오 비버통 네 잡아놓으면 나중에 쓸 수 있죠 다음에 쓰진 않겠지만 다음에 쓰진 않겠지만 놔줄게요 퀴턴 누비에는 퀴턴 필요없고 사포닌 방어 방어는 뭐다? 글라이온 아니면 글라이온 아니면 자포코일 아니면 부리두라스 근데 얘는 많이 올렸으니까 글라이온 좋아 독친붕 물린데 독 독 기본적으로 철벽 하나 올려놓을까? 철벽 하나 올려 오케이 역속이긴 하지만 뭐 니가 뭘 할 수 있는데 썬더볼트 너 물공이면 안 된다 너 진짜 어? 너 물공이면 안 돼 왜? 효과가 없어? 이 자식이야 드래곤을 페어리가 카운터쳐? 하지만 강철로 또 카운터쳐 특강이 좀 센거 같다 너 꺼져 꺼져 안 아파? 왜 안 돼? 드래곤클로가 안 먹히는 거야? 아 그게 풀 죽음이야 천천히 했네 계약하네 벌레 저 벌레쉐 체력 개 없네 벌레쉐 비비에이드 뭐 별일 있을까요? 호들갑 호들갑 떨자 하나 정도는 해 주자 삐삐에이드 아이 대충 가면 안 돼 아니 아이씨 집 꿀이었잖아 아 난 또 전설이라고 아이씨 짜증나버리네 아이씨 저승과승으로 바꿀걸 그랬다 이카 아이씨 이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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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워 이게 라이벌인가요? 이게? 아니네 다음에도 쉬어가는 타임 풀 풀 불로 조질까? 불로 조지자 불레이범으로 불레이범이 빠르기 때문에 그냥 바로 밀어버릴 수 있어 불레이범 불레이범이 빠르기 운하까지 갈 필요도 없어 불레이범이 빠르기 스피드.. 뭐 없나? 애교부리기 금구슬 살았어? 어 그냥 불레이범이 화르지 어정 날씨 급 출근 화 village 폈 동공 충 학원 끝나나잉? 노말이다라 뭐 어쩌려고 아 아 아 아 뒤집어 또 내껴 교체 하시겠습니까? 예 바꿔 클라이언으로 과살을 넣어 저승과승도 하나 줘 먼저 때리면 되죠 먼저 때리면 되죠 레벨이 높으니까 먼저 때리면 돼요 여기서 풀회복약 뽀록나? 어 뽀록나도 이거야 잡자 죽을까? 죽을 것 같다 아 딱딱한거 도기니까 딱딱한거 안빨리죠 쓰읍 죽을까? 내 것 중에 가장 약한거 아 아 오케 어차피 쓰진 않지만 어차피 쓰진 않지만 어차피 의미없어요 나 이거 어차피 끝나고 안할거라서 깨서 깨서 이번에 깨가지고 의미없어 깨서 이번에 깨가지고 의미없어 아 아 아 아 아 아 유턴 돌 풀 돌풀? 물 돌 돌 돌 풀 자 꺼져 발앤드스토리 전기좌석파로 일단 마비시켜 꺼져 천천히 요리 얘 누리잖아 고작고 얘 뭐지? 딱 봐도 특공이죠? 특방이 높은 누리래는 딱 돼 이제 이거 앙코르 시키자 계속 반복시키게 앙코르 아 근데 바꿨네 제가 공속이 더 빠르네 꽝! 꽝은 스피드 빠른 녀석인데 아 전기를 조져야 되는데 일단 물방 높은 애로 내보낼게요 어 격투랑 빵이에요 불? 집게 해머 꺼져 빵이에요 꺼져 계약하잖아 뭐야 유전자 쉐기 오! 결합을 어떻게 시켜? 합참은 어떻게 돼요? 검사 가면 되지 유전자 유전자 쉐기 주 타입의 요걸 뽑아내고 특성을 뽑아내 아 그니까 성격이나 특성 아 성격은 아니고 특성을 줄 수 있네 특성 특성을 매겨줄 수 있는가 특성이 막 자기한테만 있는 거 있잖아 가봐 예를 들어 이거 괴력집게 같은 거 이게 다른 거랑 맞물리면 사기가 되잖아 얘가 만약에 괴력집게가 있다고 생각해봐 오지터가 되느냐 배공이 되느냐 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후원 감사합니다 스탯도 잘 생각해요 자포코일과 누리렌의 강철 페어리 자포코일이 강철 페어리가 돼 그럼 자포코일이 강철 페어리가 돼 강철 페어리가 되면 강철 공격 강철 때문에 안 먹히고 페어리가 되니까 서순때면 안 돼 앞에 있는 게 메인님? 뭔 말인지 그러네 고집 앞에 있는 고집 쓰고요 그리고 앞에 있는 거에 이걸 쓰고 뒤에 있는 거에 요걸 써 그쵸? 그러니까 땅과 물과 아 페어리가 안 돼 봐봐 전기 페어리가 돼야 돼 전기 페어리는 물 물 물 물 물 물광철이 되지 물광철 물 아니면은 고스트 땅 전기 전기랑 전기 고스트 흠 시 쟤 스탯 더 중요해? 아C 스탯 80이고 100이면 합쳐져서 90이 되고 중간공이 되고 다 중간이 되네 스탯은 그죠 부리누리? 부리누리 근데 이거 합쳐지면 한 명 사라져요? 한 놈? 안 할래 별론거 같아 그럼 한 놈 더 잡을 수 있잖아? 근데 이거 한다고 스탯이 좋아지는게 아니야 평균값이 되는 거잖아 봐봐 어차피 평균값이 되잖아 높은 걸 치는 게 아니고 스탯은 별로 좋은 게 아니야 좋은 게 아니고 HP도 어차피 평균값이야 결국 특성하고 속성 특성 속성 빨인데 강철 폐허리 되는 거라 좋다고? 강철 폐허리가 되면 왜 좋아? 폐허리가 드래곤을 이기고 폐허리의 약점을 그거를 잡아주니까? 그 대신 물을 못쓰잖아 물 스킬을 못쓰는데? 물 스킬을 못쓰는데? 강철 폐허리의 약점이 없어지네? 약점이 없어지네? 강철 폐허리의 약점이 없어지네? 근데? 헤어리 근데 강철이 다 뒤에 있어 안돼 브리드라스도? 어? 어? 근데 기술을 어떻게 해요? 강철 폐허리 된 다음에 강철뿌랑 폐허리 두 개 가져가고 몬포스 하나 가져가고 러스터 캐논 하나 가져가고 러스터 캐논 하나 가져가고 그리고 강철 드래곤이니까 강철 드래곤이니까 성격을 강철 걸 가져가니까 찌구력을 가져가는데 찌구력이 더 좋아 찌구력이 더 좋지 금류야? 왜? 봐봐 이거 강철 뒤에 폐허리를 가져가는 거니까 강철 폐허리니까 지구력 가져가지 아 그러네 뒤에 가져가는 금류를 가져가네 지구력이 더 좋아 시바 안해 지구력이 좋단 말이야 지구력이 좋단 말이야 상처야 상처야 상처 하나 주고 기력의 조각으로 깨워 상처 하나 주고 아니요 아냐아냐아냐 그.. 그.. 특성이 그냥 꽂아져 특방상승 아.. 먹여야될까? 먹여야될까? 안 먹여도 되겠죠? 0 0이에요 오케이 어싸 좋은거 이게 뭐야 땅을 기는 날개? 기분 나쁜데? 왜 귀여워 위킥임 자 이제 라이벌판 달콕퀸 달콕퀸 라이벌판에 라이벌판 끝 라이벌판과 관장 풀관장 라이벌판과 풀관장 조치하겠습니까? 예 불레이범 그런.. 꽝예 아 예 아 안되네 저렇게 안되네 이렇게 안돼? 이 시장한 사탕 하나 줄까요? 라이벌 하기 전까지 올리게 저승 갔소 리롤? 어? 포인트 맥스 블레이범 앙코르 러스터 캐논 올리자 분화? 아 근데 분화를 쓸까? 벌레 풀 오케이 교체 안하고 저승 갔소? 교체 예 글라이온 그리고 우리 44에 바꿔 놔야 돼 풀이 나오니까 풀에 좋은 블레이범을 깔아 놔야 돼 그치? 니트로 차지 얘도 맞나? 글라이온도 맞아요? 글라이온 안 맞죠? 풀이 나와도 바꾸죠 라이벌이 하 답답하네 풀이 안 나오면 안 바꾸잖아 하나만 드리네 답답합니다 진짜 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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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작 일단 채워줘요 화사 열매 불레이범 불레이범주 하나 불? 누리레누 특빵 특빵도 올라가가지고 개쎄죠? 완전 카운터죠? 찐카운터 아 약해졌구나 화창해서 왜 화창한거야 대체 어처구 없네 이 샹안사탕을 줄까? 버프 챙겨주라고? 아 이거 섞어? 리롤 너무 아까운데? 그치? 그치? 글라이온 글라이온 하나 예예 교체 여기서 글라이온 불레이범으로 하고 다음에 불레이범 만나 이렇게? 그래서 뿌아 하나 써 그냥 시원하게 오케이 됐어? 햇살이 강해가지고 완전 불레이범 판이죠? 크리스탈 커터? 넣어? 크리스탈 커터 넣어? 넣어? 말도 없어 이게 인사도 안해 싸가지 없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바꾸겠죠? 니트로 차지 야 나 스피드 올라갔어 어떡할래 다음부터 이제 이 스피드로 간다 뿌아 나 이 스피드로 가 계속 나한테 한 톤을 줬어? 햇살까지 강해? 뭐야 얘는 아 그래도 뿌아가 맞을거 같은데 역속이더라도 봐봐 역속이더라도 150에서 75가 되고 퀘청에 뿌아 퀘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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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멈출거니까 그렇지 물을 했으면 안맞았겠죠 고고 여기서 어? 아 렉쿠자 어떡하지? 철벽 하나 올려 오케이 올렸고 팀 쏴 천천히 충전 안 아파? 살짝 긁어주죠 살짝 긁어줘 살짝 긁어줘 다음 아 미리 죽어버렸나? 쨔? 안 돼 쨔이야 아 얘 느려가지면 안 돼 그냥 싸우라고? 불 맞으면 그냥 사망이야 글라이온으로 바꿔 미칫 미칫 내가 먼젠가? 내가 먼저겠지? 내가 먼저일거야 내가 먼저일까? 내가 먼저일까? 바꿀까? 잠깐만 나 이거까지 안 나온거야 찌리비크 나 이거까지 안할라 그랬거든 125 125 오케이 나보단 빨라 유턴 갈기면 성공기야? 아냐 성공기 아냐 성공기 성공기라고? 스피드 1으로 올라갔네 아 그래? 뉴턴? 뉴턴? 오케이 아 1으로 올라갔어 쟤 잡았고 다음에 남은거 뭐야 메쿠자 메쿠자 뭐지? 자 공부하자 공부하자 침착하게 하자 메쿠자 비행 드래곤 비행 드래곤은 드래곤은 드래곤으로 드래곤은 드래곤으로 드래곤은 드래곤으로 아 근데 누린데? 레쿠자의 속도는? 집착하자 레쿠자는 빠르네 레쿠자 드래곤은 얼음으로 얼음은 누릴래는 전기로? 전기로? 페어리 드래곤 얼음 전기로 어떻게 펴? 얼음 죽었고 바위 하나 넣으니까 얼음 페어리가 어떻게 같은거에 있냐? 어처원이었게 드래곤 버틸 수 있을까? 버텨보자 물공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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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0이네? 아 왜 이걸 내? 내꺼 보고 내는거야? 특빵형 특빵형 저승가숭 특빵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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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내가 먼저 빠를거같은데? 순속 90 영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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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려 그냥 아 아 아 아 저채 어떡하지? 플라이언 특빵 씨 할게 없는데? 블레이범 어? 블레이범 속도에 블레이범 으로 네네 왜 얘를 안쓸려고했지? 이케 이케 에 이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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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또 바꾸겠지? 그렇지 오케이 몰방이 자포콜 자 그러면은 또 그 그 뭐야 그 불새끼 내겠지? 불새끼? 어? 그러면은 절대 강철로는 안 때려야지 절대 강철로는 안 때리고 부비부비 전기자석파 여기서 부비부비 전기자석파다 여기서 지져나 오케이 아 속도 아 나 속도 안 되는데 나 이거 완전 녹는데 하창하고 특빵 특빵 높은 애가 없는데 특빵 높은 애 두 개 죽어버렸네 근데 얘를 잡을라면은 아 근데 렉쿠자를 봐봐 렉쿠자를 결국 상대하잖아 그쵸 렉쿠자는 뭘로 상대해? 블레이범? 상성을 보라고? 아니 그니까 상성 얘밖에 없어요 다 녹아서 블레이범은 아 잠깐만 블레이범 어? 블레이범 아 아 시바 개새끼야 스피드가 크게 올라갔어 저새끼 어떡하지 한 대 맞고 버틸 수 있을까요? 저 스피드 어떻게 버티지? 믿을만한 건 불이 들어왔어 믿을만한 건 불이 들어왔어 믿을만한 건 불이 들어왔어 한 대 맞고 방전 리셈이 있어 리셈 있어 방전 여기서 방전 오케이 잊어 오케이 애널라이즈이기 때문에 오케이 애널라이즈 오케이 자 나와 풀 퐈 리셈 열매는 없는데 근데 물방이 좋아가지고 그냥 러스터 캐논 해도 될 듯 그치 물방이 높아서 오케이 이 새끼 이 새끼를 어떡하지 나 얘를 할 수가 없는데 디셈 열매 디셈 열매 땅 이거 어떻게 하지 나 속도가 더 느린데 아 부회했어도 안돼 잠깐만 용 기술 맞으면 끝인데 버프할 수도 있어 오 버텼다 버텼다 꺼져 이거 왜 땅 고르게 안했지? 왜 땅 안고름? 되게 허접하네 근데 여기서 돈이 너무 많이 나가는데요? 관장 나와가지고 살리긴 살려야돼 불관장이죠? 불관장? 불관장, 불레이범 불관장은 불레이범하고 부리두라스만 있으면 되긴 해 여기서는 끼력의 조각으로 하죠 누리레는 살릴 필요 없죠? 아이시크 아 우리 드래곤 잡을게 너무 없다 드래곤 잡을 그 뭐야 바위 바위 얼음 야 얘 얼음펀치 하나 해주자 얼음펀치 안해주면 골치 아프다 관광면직 얘 하나 있어 이게 관광면직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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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례가 없는데? 글라이온 줄까 그냥? 물이 없네? 조치하시겠습니까? 조치하시겠습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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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드가 상승.. 돈 받아 일단 돈 받고 돈 받고.. 기억버섯 나오면 얼음 없니 찾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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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 없니로 잘 안되요? 니드 퀸! 아.. 에스퍼로 분해 저거 땅? 하늘로 펜 자 다음 보스죠 보스 깨겠지? 아.. 아.. 오.. 아.. 니트로 차아즈 자 스피드도 올리고 죽이고 블랙 2펌 뚜나 블랙 2펌 우츠보트 블랙 2펌 화창이죠 또 피도차 뚜나 어 나 근데 뚜나가 하나가 없다 잠깐만 뚜나가 하나 없어 부족해 어? 아 꽈살매를 먹었어 씨 꽈살매 쓰면 안 되는데 아 도넛다 숲 등고 바위? 숟갈? 열매좀 먹게 내비두소 열매좀 먹게 내비두소 쓰읍 레어레어레어레어 컴온컴 컴온컴 컴온 하얀 방사정대로 방어상승 방어상승 로그 볼 하나 잡을까? 그래도 로그 볼 하나 잡을까? 두 갠데 할 것도 없는데 로그 볼 굴레 2펌 굴레 2펌 굴레 2펌 너무 좋은데 굴레 2펌 그러면 기억버섯 나와도 살리지마요? 얼음 없니? 얼음 없니 좋은데? 65드래도 순속 받으면 130까지 올라가니까 범위는 좀 특수방어가 상승 특빵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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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속 한배보다 약함 미션 열매 미션 열매 그니까 얼음을 드래곤한테 사용하면 두 개니까 드래곤 때릴 게 없으니까 지금 룰리레너가 죽어버리면 때릴 게 없거든 드래곤 잡을 게 다진 중실이 더 나온다고? 어떻게 둥실이 더 나와 95 엄리는 65인데 둥실 자속 붙여가지고 135 역속 그러네? 둥실이 나오네 미샘열면 미샘열면은 왜 이렇게 소모하는거야 짜증나게 어? 짜증나네 SK 구멍 멘추 하지 마라 뒤진다 10 있고? 수고 물방에 자폭 호일 할게 없는데? 꽈사 꽈사 블레이벙 꽈사 하나 좀 어? 맥가링 나 맥가 필요하나? 나 맥가 필요해요? 맥가링 너무 늦었어 맥...글라이온 맥가링 맥없네 누리래네 없어요? 중국 뜰수도 있으니까 먹어나? 응 응 먹어 먹어 일단 먹어 벌레 벌레 태워 아싸 옹골참도 뺐어 잠옹 아싸 옹골참도 뺐어 잠옹 아싸 옹골참도 뺐어 왜? 그래 어차피 깰건데 여기서 뭐 뭐가 나오고 뭐 상관이야 사실 뭐가 안있어 정글 정글 가서 다 태워버리자 잠깐만 65 65에서 70 여기도 쉬어가네 아 쉬어가야겠다 목초지 목초? 목초지 죽여 나보다 느리네 처음 봄 아 나 레벨이 높아서 그렇구나 우리 느린둥이 파티인데 느린둥이 파티 진짜 개 개 스트레스임 목초지 인기 슨프는 매우 좋으러 뭐디 블라이언 빙두색 지인 스리 파르쉐? 이게 뭐야 균형 학습 장치 아직도 안 나왔었어? 어쩐지 레벨이 후지더라 집게 해머 균형은 경험치 차이 없지않나? 아니 불펜에 있을 때 해야죠 졸드코롱? 여기서 좋은 상처야 잠깐만 좋은 상처야 얼마야? 1400원 좋은 상처야 먹고 아니 왜 먹어? 안 먹어 금부술 플라이온 교체하겠습니까? 예 플레이범 아그로 꽝으로 귀신 잡는 해병대였네? 상관없어 왜냐고? 개빠르게 죽이면 돼 분화로 다 맞네? 자폭 코일 안 맞죠? 안 맞는다고 했죠 오케이 하나 잡고 아 좋아? 뒤져 아 비화사 약하대 아니 분화로 들었네 분화가 아닌데 딴 거여야 되는데 좋은 상처야 하나 쓸 거야 그냥 어? 어? 군부술 귀신 잡는 귀신 잡는 해병대 아그로 꽝으로 귀신 잡는 아그로 꽝으로 쓰세요 상처야?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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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고 삐톤 어? 버프하는 두랄루돈 버프하는 두랄루돈 버프하는 두랄루돈 일단 죽어봐 죽어봐 나쁠 거 없잖아 아니면은 얘 좀 올라가긴 한 블레이범 스피드가 파랑 우탄 구체하시겠습니까? 예 저승 갓숨 어? 근데 1대1이야 아 고스트 기술을 못 써 노말이 껴있는 게 또 좋구나 에스퍼가 개빡 도네 전두값 하 이거 하나 써? 하나 써 그리고 맥서 HP 가장 많은 녀석 부리두라스 아 저승 갓숭이었네 저승 갓숭 비오면 방전 더 많이 들어가잖아 방류에 자몽열매? 자몽열매는 줘야죠 명중률이 올라가 땡 샤우젼드리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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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차피 쉬어가는 판이라 그런 건 없어요 어? 기업버섯 이거 필요 없죠? 필요 없다고 했죠? 아니면 마비 이제 마비바 마 부비부비 이제 필요 없거든? 부비부비 얘 빼고 하나 얻어올까? 부비부비 이제 필요 없어 분노의 주먹 분노의 주먹 분노의 주먹 분노의 주먹 이거 기업에 암 이게 아.. 체력 많으니까? 그래. 이거 하자. 섀도우펀치 뺄게요. 크로스초로 랩두고 인파이트를 뺄까? 아니다. 섀도우펀치 빼자. 아브로깡으로. 딱 해. 유탄. 벌레로. 누구 레벨 올려주고 싶으네. 잘생겼어. 어? 왜 경험치 안먹어? 아무도. 용나의 알맹. 먹었어요? 저승가슴도 줄까? 그냥. 체력 많으니까. 야후. 아그로깡으로. 독. 정신공격. 독은 강철. 교체. 강철. 자폭호일. 근데. 제 특공처럼 보여. 독이니까. 둘다 그거네. 잡아야되요? 이게 뭔 전설이야. 죽구르게 생겼구만. 리셤 열매있어요? 리셤 열매있네. 어택. 어택. 그 다음에 이제 엄청 세게 들어온다는거죠. 저거. 어택. 어? 마비 걸렸다. 아 풀렸다. 여기서 전기자석파. 어때? 리셤 열매지 없거든? 아 안맞았네. 별로 안아프잖아. 지지직? 아니 잡을라고 나. 더 패야되나? 이거하면 죽잖아. 이것도 죽고. 아 뭘로 패지? 더 던져? 아. 자필랑 말랑한다. 마비도 걸렸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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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오. 준전설. 포켓몬트. 독사슬. 독사슬. 이게 이름 뭐야? 이하후. 공격을 맞추며 연결된 독사슬의 힘으로. 맹두. 오. 맹독상태로 만들어. 아 만들 때가 있다. 만들. 때가 있다. 가끔씩. 각. 아 리셈 열매가 있어. 푼다고? 가끔씩. 특공. 특공. 시피드. 시피드. 시피드 특공형이네. 시피드 특공형. 자리가 없어? 호스트 땅아. 고적고. 몽골 참 타격기 쓰겠다. 근데 맹독 걸리면 리셈 열매로 풀어버린다고? 근데 왜 맹독 열매를 왜. 맹독을 하면 좋다고 그랬어? 못 빼지? 뺄게 없는데? 써보고 싶긴 한데. 뺄게 없어. 구지하면 자폭골? 다음에? 아니 다음은 없어. 이번엔 깨는데. 뭔 다음이야. 버려. 그런건 없어. 고스트? 내가 더 빠르죠? 저숭가숭 색깔 왜 저러? 170. 이번엔 관장이다. 관장. 강철관장. 고스트 관장인가? 아. 뒤질래? 돈.. 돈 생겼다. 상체악을 주고. 아니 좋은애야? 상체악을 주고. 그리고. 근구슬을 받습니다. 아 좋은애였어? 또 있는데? 근데 뭐 빼고 너? 고스트. 강철. 강철은 근데 너무 많아 지금. 강철 두개나 있어가지고. 저거 녹이자 그냥. 불레 2범으로. 근데 개같이 생겼잖아. 아니. 개같이 생겨서 그런게 아니고. 개의 전파. 특공을 크게 떨어뜨린다. 특공을 크게 떨어뜨릴 필요가 있는데. 어차피 남거든? 특공형이면 특공을 크게 떨어뜨릴 법 한데. 근데 문제는. 후소. 후공이면 별로야. 후공이면. 성공일때. 크게 떨어뜨릴때 좋아. 개 있긴 있어요. 개. 개 누구지? 자포코일 있긴 있는데. 근데 한대 맞고 해? 그냥? 근데 그럼 교체해버리잖아. 짜증나게. 근데 어차피 이거. 부비부비 그거. 필요 없어가지고. 이게 없어서. 마비 빼. 스와펫에서 스탭 떨구는거 필요 없어. 근데 특공형일때 이거 걸어놓으면. 그런건 있지. 울며 겨자먹기로 바꾸게 만드는거지. 뭐야? 교체하겠습니까? 얘. 고적고. 너 고적고 안되잖아. 얘가 더 좋아. 백기야행. 외로운 민트. 공격을. 방어로 바꾸고. 그냥 좋은 상처야. 또... 공격을. 바보는 보도. riz시. 공격을. 아메리다. 총. 공격을. 온다. 안евой. 공격을. 물공으로는 때리지마라. 기역버섯. 엄리 안 할거고 짜증나네? 엄리 안 할거고 노말이 없어 노말로 치우고 싶은데 쟤 딱봐도 특공형이죠? 특방 높은 저승가쏭 쟤 딱봐도 특공이에요 특방 특공형 뿐죽 앗 서로 처먹어 근데 난 맞으면 분노의 주먹 더 쎄지죠 아 페어리도 있구나 아 페어리 호스트는 페어리 호스트는 왜 페어리지? 아 무상성이야? 음은 열매 그니까 호스트 악 호스트 악 호스트 악 에스퍼 이렇게 서로 물림 악은 호스트를 이기고 그리고 악 악 악 고스트 악 고스트 격투였나? 악 에스퍼 격투가 또 물림 악 아 특공 특 아 특 특방형이니까 이거 좋다 좀 차시겠습니까? 얘가 제일 무난하다 오케이 저주받은 바디 포인트 업 크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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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 안쓰는데 크로스 초 뺄까? 애매해 공격 그 확률이 떨어져가지고 분화 들리자 분화 안 되네 러스터 캐논 올리자 집게 해머 방어 특수방어가 올라가? 스피드? 왜 니가 먼저야 개새야 이상한 사탕 레벨 왜 이렇게 안올라가? 미롤? 미롤? 이거 과사있고 블랙이범 하나 더 줄까? 쓰옵먹어? 80 넘어서 뭐 할 거 있나? 고루구 아 고루구 꺼져 시피드업? 시피드업 광철? 교체하겠습니까? 예 블랙이범 꾸나 버전 자 다음 라이벌인데 아니 관장인데 관장 고스트 고적고 아껴? 아껴? 관장 별거없어? 피치우고 군구슬? 아껴? 아껴? 좋은 상체역으로 아껴? 어차피 스피드 두개 먹어가지고 아껴? 좋은 상체역으로 아껴? 고스트 꾸나 그레이더 순서 바꿀거 같은데? 아 아 와 버텼네 내 스피드 이길 수 있겠어? 너? 백귀야 행인데? 근데 못 죽일 것 같다 불안하다 아 몰라 가 그냥 일단 먼저 때리고 뒤져 그냥 바꾸는 것보다 이게다 군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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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빠르네 블라이 블라이온 빠르다 블라이온 에널라이즈 얘 딱 특공형이죠 특공형 괴 전파 딱 특공같이 생겼어 어 폴터가 있어 누구에요? 얘 딱 특공같이 생겼죠 얘 딱 특공같이 생겼어 괴 전파 유튜브 cak 작속 둘 다시 둘 body 둘 둘 셋 셋 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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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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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누리래는? isyp nadig 뭐야 왜 안죽어 bers Stage 게제이야 왜 안죽어 B K K T 維 성도 낮은게 중실라이드 얼음이야 넌 스피드 떨어졌죠 고스트다이브 고스트다이브? 바꿔버려? 고스트를 물리죠? 고스트다이브 물리야 부리두라스 안아프죠? 방어가 올라가버렸죠 오히려 또 아 나 이거좀 바꾸고싶다 일렉트로빔 너무 스트레스야 나 자 특수공격 올라갔어 피에스 개색 고스트다이브 하지마 자 어떻게 뒤져 특공형 어 내가 먼저네 쟤 되게 느리네 가동탄 얘 딱봐도 특공형 되게 느리네 가동탄 아 오케이 얘 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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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무서워 느린 놈은 안 무서워 느린 놈은 안 무서워 그냥 죽이면 돼 둥둥 떠있죠? 방심하지마 둥둥 떠있는데 이거 안일하게 부유 이거 안 먹히고 또 뒤지고 또 연병 떨지마 제일 성공률 높은 비행으로 침착하게 갈겨 이렇게 꺼져 되게 약한데? 81 81 80부터 2,4,6,8,4천왕? 4천왕도 랜덤이에요? 어떤 4천왕이 나올지? 4천왕 쎄요? 4천왕 쎄요? 땅하면 되겠지? 4천왕 때 내가 그거 했어 너무 대충했어 알죠? 대충하는거 벌레먹기 나무 열매 처먹어버릴까? 그냥 확 확 맞춰먹어버려? 그냥 어? 시피드업 오 시피드업 좋다 시피드업 아주 좋죠 나 지금 시피드업 뭐야 다섯번 배틀 아싸 시피드업 나 두번 나 두번 시피드업 탔나? 야 얼음 아냐? 얼음 얼음 실키네 갉아먹고 빠지자 갉아먹고 빠지자 땅에 얼음 떨어지면 어떻게 돼 그치? 공격에 좋아 땅에 얼음돼 비행이들 4배잖아 꺼져 빨리 도망가자 휴 죽이고 빠졌다 얼음은? 뭘로 한다? 블레이범으로 녹인다 벌레타입 넣은거 아주 좋았어요 에스퍼 딱 갉아먹으면 아 근데 여기서 물러날 순 없어 떠나! 오케이 물러날 순 없어 여기서도 물러날 순 없어 떠나! 아 미친놈 얘 특방형이에요? 하이드로펌프 물리 아냐? 인파이트 인파이트 아 개새다 그렇게 나와? 나도 자포쿨 펌쳐 너 아마 바꿀걸? 바꿀거야 바꿀건데 바꿀건데 뭐지? 얼음이었지 얼음은 방어타입이 얼음의 내성이 있으니까 얼음을 안해 아 전기의 내성 전기의 내성 없어 그러면은 강철로 깨 바꿀거니까 오 안 바꾼다 이대로 가면 난 좋아 이대로 가면 좋아 안 바꾼다 오케이 고집 부려 계속 깨버려 그냥 깨버려 그냥 왜 이렇게 안 뒤져 미친놈 아니야 쟤? 뭐야 아니 역속인데 왜 불꽃격투바이광철 갓숭이가 부숴버려 갓숭이가 부숴버려 빠가앗 근데 부실건 많아 나 그 강철 그 그것도 있고 내가 먼저겠지? 얘 방어력 딱 봐도 약해보이죠? 빠라앗 내 차례 오기 전에 바꿔버릴거야 나 좀 떨어졌는데 나 디펜스 라플러스를 두개를 써 미친놈이 화장실 좀 갔다올께 라플러스 왜케좀? 돈도 모아놨겠다 하아 플러스 파워 플러스 파워 하나 가구요 회복을 가볍게 해주죠 끼덩 잠깐 만원이야? 진짜? 아 진짜 얘들아 기절좀 하지마 플러스 파워 피피관리? 피피관리야 피피관리 피피관리 칸나 꺼져 이건 땅으로 조지면 되구요 누워도 땅으로 조지면 되고 저거는 강철로 조집니다 저승과 숭 바꿔 강철쯤으로 강철 물로 그냥 씻어버릴까? 땅으로 trial 부 für 땅으로 잡을 수 있어 충격 작가인제 잠깐만 물거품 말이야 나도 맞지? 아 문포스 저수 조심? 저수가 뭔데? 얘가 뭐 저수가 있나본데? 사우전드레이 어 얘 쟤가 안 맞았어 아 맞았어 문포스 오케이 3,000원 공격이 상승 3,000원 받자 3,000원이 맞아 누워는 습기도 있고 저수도 있어 금구슬 가자 리롤? 닥쳐 시바 얘 딱봐도 격투죠 페어리 문포스로 아 근데 얘는 아 얘 진짜 쎈데 얘 페어리 반감이에요? 공부를 하고있어 아닌데? 가버렸어? 그래도 뭐 격투 어디가? 꺼져 격투 어디가냐고 이앙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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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앙바나 격투 어디가? 이앙바나 이앙바나 딱구리 자포간다 이앙바나 아 옹골차 잠깐만 오케이 옹골차면 좀 짜증나죠? 방어 올라갔는데 이앙바나 어? 이 씨벌양바나 뭐 격투 어디가냐고 어? 어? 아싸 맞네 홍수문 꺼져 아 시원하게 밀었다 야 너무 쉽게 밀었다 얘 4천왕은 풀회복략? 풀회복략 말고 쎄게 때린다 왜 필요없고 피피백스 잠깐만 피피에이더 금구슬 얼마야 똑같네? 피피에이더랑 가격 똑같네 얘는 아닌거 같고 아닌거 같고 아닌거 같고 아닌거 같고 아닌거 같고 지금 뭐 할 필요 있나요? 안 채워도 될거 같은데요? 한 반절 채우는건데 한 반절 채우는건데 고급상차야? 금구슬 고르고 고급상차 리롤? 넌 리롤이야 리롤은 딱하고 금구슬 하나 딱하자 동에키앗김? 아 갈길이 먼거야 대짱이? 풀이면 딱 오지는데 전기도 안통하고 하늘로 날아서 찍어버려야겠다 피피관리하삼? 아 왜 안돼? 둥실둥실 풀루야 안돼? 피피관리하삼? 아 왜 안돼? 둥실둥실 풀루야 안돼? 히피관리하삼? 히시안한사탕 히시안한사탕 피피에이더? 과사열매죠? 리롤 버프찾기? 근데 여기 리롤을 왜해 여기서 어 어 있다 크리츠 크리티컬 커터 이리하자 아 뭐 피피를 채워 자꾸 이정도면 충분해 국화 국화 뭐였지? 국화 고스트? 고스트였나? 아 나 고스트 왜이렇게 싫지? 아 노말 하나만 있었으면 딱인데 노말이 왜 없지? 얘 특.. 특공형이라 아 독? 독이면 오히려 좋지 독 꺼내줘? 어? 오케이 나 타이밍 바꿔줄 타이밍? 불이 두라쓰 이걸 해줘 뻔해도 상관없어 난 특공형이니까 바꿔겠죠? 바꿔 불 물로 바꿔 근데 물로 바꾸면? 고스트로 공격할라나? 아 씨바 고스트네 와 너무 아프다 바꾸겠지? 스피드 스피드 떨어졌다 불멍멍멍 방어 올라갔다 아 밀어 오케이 오케이 아 진짜 까다롭네 짜증나네 도구로 찔를거 잖아 얘 독있나? 독공격 있을까? 독 안할거 같은데 그냥 속성만 있을거 같은데 바꿔? 스피드 와 독질을 뻔 미친 특공? 괴전파 괴전파 괴전파로 길게 가자 오케이 아 얘 물리인가? 얘 물리에요? 아 바꿔야돼 여기 누가 딱봐도 물리야 물로 다시 바꿔 아 근데 쉐도벌로 때리는데? 원념의 칼 아 다행 또 바꿀거야 또 바꿀거야 뭘로 바꿨지 아까? 물을 할때 뭘로 바꿨지? 물에 좋은거 풀 풀 없었던거 같은데? 팬텀 팬텀? 고스트로? 그래도 물거품 아리아지 그치? 그래도 물거품 오케이 군뮤? 나 피 없었는데 니가 만들어준거야 군뮤? 독? 독? 바꿔 다시 강철 하나 있는게 너무 좋죠 강철 어쩔건데 안아퍼 그럼 또 바꿀거야 뭘로 바꾼다? 그 불 불 나오는거 있겠죠? 불 나오는거 불 나오는거 또 바꿀거야 그쵸? 그래서 빵전! 오케이 애널라이즈 그리고 또 바꿔 누르래네 아 죽을라나? 글라이온으로 바꾸자 차라리 글라이온 물방 높고 물방 높고 딱히 없기때매 오케이 그러면 찝게머랑 요런거 있는데 찝게머랑 내 속성이 아니니까 안 바꿀거 같고 바꿔도 나한테 좋은 땅에 좋은거 뭐 하나 낼거 같긴 하거든 그니까 찝게해머 차라리 오케이 일단 찝게해머 부시? 찝게해머 어쩔건데 꺼져 아 불레이범 뚜껑형이라서 싫은데 쟤 뭘로 상대하지 똑같이 불레이범? 쟤가 아마 먼저 때릴거거든 맞고 불레이범으로 돌아온 다음에 내 불레이범이 188이잖아 고졌고 근데 나 소모전 하기 싫은데 그냥 때리자 그냥 때려 내가 봤을때 그냥 때리는게 맞는거 같아 나 자속으로 뭐 뭐 뭐 뭐 그리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이제 불레이범으로 잡는거지 고졌고야 오케이 자 나다 나부터지 오케이 그냥 아까 그냥 그거 그냥 버리고 가는게 맞았어 독 꾸놔 그냥 순속으로 밀어 그거 꺼져 누가? 백기야 해 꺼져 오케이 족밥 만병통치제를 이걸 쓰는거 보다는 삐삐 맥스 리롤? 뭔소리 하는거에요 삐삐 분화 러스터캐널 이거 조금 불안한데 문포스 좀 불안한데 문포스 일단 살려 플라인은 살리고 체력도 채워 일단 네 250% 하 저 뻔도 고쳐야되는데 화상도 지워버려? 근데 어차피 특공형인데 뻔 괜찮지 않을까요? 돈 아끼지마요? 피피에이드 피피에이드 피피에이드는 얼마야 1600원 그럼 만병통치제를 쓰고 피피에이드로 누리 렌을 하나 풀어줘 이거 문포스 문포스만 해주면 되거든 문포스 하나 해주고 만병통치제 하나 문병통치제 하나 이렇게 아 체력도 채워줘야잖아 짜증나게 어? 짜증나네? 아까운데 임파이트 부족함? 안 부족해 임파이트야 브리더 소콘? 태워 4배 아 쟤는 뭔데 종류별로 다있냐? 근데 딱 봐도 얘 포켓몬 물 물은 전기 아 빵전 화상을 왜 안주려고 하는겨? 화상이 의미가 없어요 화상이 예? 하늘로 가 물방 물방 높은 하늘로 임파이트해도 안아프죠 지만 더 안좋죠 넣어버려? 꺼져 그러면 대신 죽여 샤우전도 이거 꺼져 대신 죽여 누구야? 이어로? 그냥 가 뭐야 비행이 철에 약한게 부리가 깨져서 그런건가? 얘 근데 물방 되게 좋아보이는데 꺼져 꺼져 됐다 씨바 돈도 조금 주면서 스페셜 가드 해야죠 스페셜 가드 하나 하고 스페셜 가드 스페셜 가드 좋은 상처약 하나 좋아 좋은 상처약 좋은 상처약과 상처약 조합이면 되는데 상처약 하나 800원 더 쓸까요? 그냥? 800원 더 써 그냥? 24 체력으로 승패가 갈릴 수도 있으니까 가? 7만원 있으니까 풀피가? 상처약으로 이것도 풀피가? 그래 가자 쓸데없는 데 돈 아끼지 말자 그리고 스피드 스페셜 가... 가드 모코 얘 주레겐 아냐? 불이었나? 주레겐이었나 아 주레겐이다 아 좀 싫게 생겼는데 아 좀 싫게 생겼는데 좀 싫게 생겼다 좀 싫게 생겼다 물, 불꽃, 전기, 풀 그래 강함 드래곤, 얼음, 페어링 아... 나 이거 잡을게 없는데 사우전드 웨이브로 일단 가 아 아 아 돌 떨어트리려고? 나부터 아 니부터냐? 왜 니부터냐? 왜 니 빠르냐? 와... 근데 물방이 높아서 산다 물방이 높아서 살아 이것이 글라이옴 아 쟤 스피드 빠른데? 쟤 빠지자 전기 갖고자 아싸 얘 바꿀거야 분명히 바꿀거야 전기의 강함 드래... 주레겐은 꺼내겠지? 당연히 주레겐은 꺼낼거야 무조건 바꿀거야 무조건 바꿀거야 아 전자 부유하면 좋아요? 딱 나온다고? 그치 딱 나올거 같지 지진 많아서 부유해나? 오케이 부유 시바 이게 딱 봐도 특빵인데? 불인데요? 물로 바꿔 물로 바꿔 근데 물이 아 물로 바꾸고 페어리로 패 안아퍼 특빵 특빵 높아서 특... 잠깐만 특빵 떨어졌어? 아 특공이 떨어졌네 룸포스로 일단 조져 왜 이게 1배에요? 이거 왜 1배야? 아 불에 반감대? 얼음도? 아 얼음도 녹아버리는구나 아 짜증나네 바꿔도 드래곤이 있겠죠? 아이 물공형이라 싫은데 바꿔 다시 바꿔 물이지? 자포코일로 다시 바꿔 안아프죠? 그쵸? 버티죠? 그리고 또 바꿀거야 그쵸? 그냥 방전해 이걸 이건 방전해 왜냐면은 전자부유해도 뭐가 나올지 몰라서 어 얘가 나올수도 있어서 다시 바꿔 그러면 그치면 누리래 누리 안아퍼 특공 떨어졌고 또 바꿀거야 일단 문포스 바꿔도 드래곤이 맞으니까 안 바꿔? 오케이 오케이 계속 특공도 떨어졌는데 왜 저러지 꺼지고 딱 걸렸다 너 아 근데 물공형이라 아 아 와 그래도 버텼다 쟤 왜 빠름? 내가 먼저 할수 있을까? 얼음 4배 아닌데 두근데 근데 어차피 할게 없거든 그냥 맞아주고 다음꺼 그냥 들어가자 애초에 얘는 느려서 뭘 해도 느려 오케이 죽어주고 쟤 물리형이죠 쟤 쟤 찌진 쓴다고? 격투로 그냥 개패버릴까? 격투로 개패버리자 그냥 아 아 드래곤펀치 있었지? 안 앞에 드래곤펀치 자몽열매? 먹을라고 어 나 그래도 드래곤펀치 아 드래곤펀치 해놓길 잘했네 드래곤펀치 오케이 근데 나 해롱해롱하냐? 아 바꿔 바꿔줘 바꿔주고 뭘로 바꾸냐? 글라이온 그냥 때려? 안돼 혼란이야 죽으면 어떡할건데 얘 어떻게 잡아 죽으면 믿어? 믿어? 개! 오케이 혼란 걸리네 잘 빠졌어 블레이범으로 아 근데 이거 역속인데 방어가 좋아가지고 글라이온이 체급으로 그냥 밀어버릴까? 근데 이거 역속이긴 한데 블레이범이 고스트로 조져? 부리두라스 드래곤 있긴 한데 스피드 스피드에 빠르거든? 강철이라 용 환베임 근데 지진 쓴다며 영 car 와 물리라서 버텠어 오케이 꺼져 또 살려? 190에 또 누구야? 190 누구임? 그린? 그린도 나와? 아 그럼 또 살려야 하잖아 아 나 돈 없는데 PPA이드? 오케이 분화가 조금 부족한데 괜찮아 아 찝게 해머 이 찝게 해머 왜 이렇게 많이 썼지? 사우전도 웨이브랑? 아 189까지 가보고 써도 된다고? 그럼 풀회복량 일단 씀 다음에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조치하겠습니까? 예 전기 지지면 안되고 땅 불 불 물 불 불 불 불 불 하늘 하늘 고스트 전기로 지지면 안되 스읍 그냥 딜로 죽여야겠는데 불레이범 아니다 아니다 블레이베문 누리 렌으로 밀자 아니다 불이 두라스로 하자 그냥 불 불 바춤 아니다 불 불 다 불 퀄 불 불 글라이온 한테 쓰구요 나머지는 채워 이렇게 이렇게 버퍼하자고? 아 퀵턴 자몽열매 가져갈게요 자몽열매 가져가고 pp는 채워줘야될거같은데 하나 채워 사우전드웨이브는 채워줘 아 이거 다 좀 애매한데 190에서 접착? pp 안해도 돼? 자몽엉 자몽엉은 근데 좋아 자몽엉은 좋아 둘이 둘이 들었어 오케이 그린 이렇게 반짝이네 특방형으로 바꿔야겠는데 이거 계약한데 이거 빠르고 빠르고 쎈애 아니야? 쟤 후딘 빠르고 빠르고 에스퍼잖아 강철 아 강철이네? 쟤 안빨라요? 쟤 빠르고 에스퍼인데 근데 에스퍼 특방도 있는데 특방 특공 스피드가 빨라 예 을몸이라서는 개 패? 머스터 캐노너로 밀게요 그래곤 클로로 어? 뺐네? 전기? 왜 전기로 했지? 아.. 강철이라서.. 강철이면 난 더 좋은 거 아냐? 전기도 다 그거고 왜 자기가 자체적으로 그거 하지? 내가 물방이 좋지? 일렉트로 빔 일렉트로 빔 할게 특수공격 올려놓고? 아.. 냉동둑이 있어? 열기가 뭔데? 0.5라고 써있지 않았어? 다 0.5야 바꿀까? 번개 땅으로 바꿀게요 못바꾸네? 자력이라? 자력이라 못바꿔 일렉트로 빔 넣어야 될 거 같아 이거 물방도 되게 세고 그래가지고 이거밖에 없어 아.. 할게 없는데? 얘를.. 헬레가.. 저승과승은.. 격투라서 안되고 자폭 콜러가? 근데 이거 너무 교체해도 안좋아 그냥 여기서 그냥 죽이고 그냥 바로 들어가는게 나을 수도 있어 깔끔하게 아.. 아.. 빠톤있으니까 확정 강철이.. 바꿔주니까.. 아.. 아! 오케이 당장 아! 아아아아 마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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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비를 걸자 마비에 기대자 이거 마비에 기대야대 이거 어쩔 수 없이 너버렸다 오케이 쫄리는 놈은 가는거지 난데 전기인데 어쩌지? 흐흐 물? 물? 이거 물을 어떻게 잡네? 얘 칼춤 한번 쳤으면 좋겠는데? 아씨 깨물어 부서? 시키게 물방 하늘 땅 근데 내가 더 빠르겠지? 내가 더 빠를거야 빠를거라고 생각하면 저승갓숭 제일 빠르네 저승갓숭이 제일 빠르 고스트 위험해? 근데 내가 빠른데 뭐 어쩔건데 뭐 깨부수기 뭐 어쩔건데 갑자기 이거 쓰니까 고스트로 잡아 명중률 100이고 넣어버렸어 아 칠색조? 나도 있는데 저거 특방 특방형이네 물리로 개폐하겠네 공격형 물공형 특방형 완전 상성인데 그러면은 글라이온으로 물방형 물공형 이걸로 바꿔 잠깐만 어 블라이온을 바꿔 비행이라고 변거나 어? 비행인데 뭐 임파이트를 뭐 안되잖아 죽이라고? 못죽여 이거 어떻게 죽여 이거 블라이온으로 바꾸는게 맞아 물방으로 불쉐 집게 해머 아 쟤가 먼저인가? 뭐 그랬어 쫄린놈이 먼저 드쳐 아 오 걔 살았어 나 그리고 열매 먹어 열매 쳐먹어 왜 안때려 어? 아 풍죽었어? 나 스피드 올라갔어 올라갔으니까 먼저 때리겠지? 오케이 스피드를 올려줬어 에어슬래시로 스피드를 올려줬어 안전빵으로 패 괜찮아 5% 확률도 좋아 둥실둥실 풀롯도 잡아 스피드를 올려놨기때문에 저자식이 이 성공으로 먼저 다 패는거죠 성공으로 뉴턴 앗 쟤 왜이렇게 빠르 괜찮아 누리렌가 특빵이 높아 문포스 너버렸어 고스트 그냥 밀어 문포스 특빵에 누리렌으로 안아파 문포스 오케이 크림 꺼져 아 4만원 잠시만 어? 뭐야 이거 무시가시 뭐야 이거 무시가시 나 이거 글레이온으로 하면 바위해도 땅으로 그거 되고 전기로 해도 땅으로 돼가지고 이게 좋은 글레이온 뽑아주고요 195 개쌤 195 개쌤 예? 4배 샤우젠드 웨이브 꺼지시고 크리스탈 커터 이런거 가면 돼요? 뭐야 이거 크리스탈 커터 이런거 가면 되겠죠? 헤어리 헤어리는 금속 교체 금속은 자폭 호일 헤어리 고스트 고스트면은 블레이범 고스트는 악으로 깡으로 자폭 호일 꺼지시고 애널라이즈 어? 이거 좋은데? 아니 근데 라이베 하나 아 드래곤클로우 아 확실히 좋네 철벽을 뺄까? 얘 특공약인거 맞아 577 그치 철벽 근데 어차피 하도 넣다 뺐다 해야되가지고 철벽 쓸일이 없긴해 왜냐면 넣다 뺐다 이게 이게 철벽 버려야되 철벽 버릴게 주레겐? 어 주레겐 써볼까요? 교체하시겠습니까? 예 딱봐도 쟤 물공형이거든요 주레겐 써보죠 아 페어리로 써? 아 페어리 되야돼? 알았어 아기니까 오케이 용포스 어 용춤을 춰? 디저 어? 기업버섯 기업버섯 브리두라스로 전기 배울게 없냐 왜 이게 배울게 없냐 턱이 왜 이렇게 좁아? 턱이 왜 이렇게 좁아? 루리렌으로 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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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로야 얼음? 얼음 왜냐면 비행을 해도 비행에 좋은거 뭐있어 예를들어 전기 전기 드래곤 비굴 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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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배우고싶다 라이징 버프트 라이징 버프트 맥스업! 이거 좋은데요? 맥스업 HP 제일 많은 놈 노 노 저승 가슴 이거 다음에 라이벌이에요? 194에서? 승차 다다음 저승 가슴 줘 아! 나 이거 나왔잖아 에스퍼 바위 그냥 이걸로 하면 되겠는데? 에스퍼 바위 에스퍼 바위 자몽 열매 하나 가자 스피드업이 베스트라고? 스피드업이 베스트 스피드업이 베스트 커터 있다 커터 가자 스피드업이 베스트 스피드업이 베스트 스피드업으로 affirmative 길고 rotation 버프트 강철로 바꿔 어 괜찮아 불로 바꾸면 물공으로 먼저 때려가지고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침착하게 해야 돼요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부리두가 뭐야 물풀 불 전기 감소에다가 강철이니까 부리두랄수록 교차합니다 방어 턴 한번 맞아주고 그럼 바꿀거 아니야 그쵸 지구력 올라가고 방어력 올라갈거란 말이야 상성이 안좋기 때문에 그럼 뭘 하겠어 얘한테 좋은거 불같은거 꺼내겠죠 불같은걸 꺼내니까 드래곤클로 하고 빠지는거야 아 용성군하고 빠지는거야 용성군하고 하겠죠 용성군해 에스퍼 뭔 생각이야 너 어택이 좀 떨어졌는데 어떡하죠 좋채 쟤는 에스퍼로 공격하고 땅 강철로 공격하니까 쟤는 특방 물리공이거든요 물리공이니까 땅으로 품어주는 글라이온으로 바꿉니다 땅으로 품어줍니다 효과가 없죠 그러면은 다시 또 얘가 바꿀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땅을 잡아먹는 풀이나 풀을 다시 꺼낼거야 걔 걔 닌자 걔 쾌걸조로 꺼낼거에요 쾌걸조로 꺼내니까 둥실둥실 폴로 하는게 맞겠죠 그쵸 어 오케이 이것도 좋아 땅이었으면 안맞았죠 그리고 전기에다가 제가 먼저 냐 내가 먼저 냐 아 전기가 안되지 오케이 전기가 애초에 안돼 전기 아니면 한방에 안죽죠 아 씨바 이새끼 어떡하지 일단 나온거 둥실둥실로 할까 둥실둥실로 가자 일단 유턴은 아닌거 같고 파도타기 물리방어형에 부리두라스가 맞지 않을까요 난 누리레너보다 부리두라스 안돼 드래곤 드래곤이지 그럼 내가 터지지 쟤 특공이예요 누리레너네요 그러면 바꾸겠지 바꾸겠지 그래도 폐허리 일단 폐허리 가 오케이 스피드가 올랐네 바꿔 부리두라스로 바꾸고 방어 올려 여기서 안아프죠 안아프고 그리고 용성군 가는데 드래곤으로 바꿔주면 땡큐 벌레 불벌레 누리레넌 누리레는데 벌레로 뭐라 할 수 있을까 근데 여기서 누리레넌가 죽어버리면 걔를 잡을 게 없어 메쿠자 대용으로 남겨놔야 돼 불은 불로 감소를 시키는 게 나을 수도 있어 블레이범으로 불을 불로 감소시키고 나는 고스트로 패야되나 아 어떻게 해야 되지 바꾸어 바꿔 플레이범으로 안 맞죠 오케이 그리고 너는 벌레가 있기 때문에 맞네 분화 화강돌 안 맞아 대신 죽어 구멍 맥구자 맥구자가 싫다 그냥 이거 싸워야 되겠는데 파도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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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 거니까 파도타기 쓸 거니까 파도타기 쓸 거니까 물에 강한 누리레넌으로 한번 맞아줘 아니면은 누리가 한번 맞으면은 다음에 공격권이 사라지거든 파도타기 파도타기가 물공이니까 물방을 그냥 올려 자포코일이나 부리두라스로 올려 드래곤으로 때리진 않을 거야 부리두라스로 올려 파도특공이야? 그럼 저승가숭인데 저승가숭으로 해서 드래곤 잡자 얘가 드래곤 아까 잡았었거든 교체 근데 교체 근데 얘 죽으면 반정 예 바다를 아 얘가 드래곤 잡아야 되는데 와버려? 뒤져 오면 되지 둘 독질러? 독질러? 꺼져 자 다음 하나 남았죠? 쟤 어떡하지는데? 쟤 어떡하지? 아악! 어 버텼어 파도타기였어 왜 파도타기 했지? 왜 파도타기 했을까? 어? 이 친구야? 아아 아아 아 피차네 근데 이거 문포스 그냥 버려야돼 얘 그냥 죽여야돼 어쩔수없어 공격거만 뺏겨 그냥 죽여 죽고 죽을거 죽고 어떻게 잡아야되는지 자포코일 강철로 밀어? 용성군? 근데 용성군 얘가 느려가지고 드래곤으로 맞으면 그냥 뒤지는데 아 나 한배니까 그.. 아악 블랙 2번 스피드도 안 빠른데 어? 괘전파로 특공을 낮춘다면? 괘전파로 특공을 낮춘다면? 어? 어... 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콩ν 귀엽지 스스로에게 0린을 쳐봐? 아 그럼 드래곤이네 드래곤 물리 나 물방이 세거든? 근데 공격할게 없네 0전 아 아! 오 혼란 오 지가 지 때려 뒤져 마비까지 걸렸어 뒤져! 오케이 잡았다 여기서 어떻게 마비가 터지고? 이거 플러스 파워 가야겠죠? 끼덩으로 살리고? 이거 안 해줘요? 이거? 살려주는 거 없어요? 어? 뭐라고? 분말이 뭐야 성스러운 분말 아 여기 있네? 아 이거 좋은데? 기절 안할네도 채워줘요? 아 기절 안할네도 안해주는데 시바 치사해 차라리 기절한게 낫네? 아 근데 다 기절하면 좋지 고급상처약 고급상처약 잠깐만 이거 두개 먹이는게 더 싸 아니다 고급상처약이 더 싸네 그리고 플러스 파워합니다 아 처음에 조질뻔했네 뭐예요? 뭐예요? 꺼져 아주머니 졌어요 가세요 전기로 한번 조지고 페어리는 금속으로 한번 조지고 전기로 한번 조지고 잠깐 방전이 다 맞죠? 잠깐만 다 맞잖아 그러면 안해 아 짜증나네 진짜 세턴 세턴 이거 뭔데 뭔데 뭐예요 저거 세턴 뒤에 죽는건가? 저 멸망의 노랜가? 저 멸망의 노랜가? 어 바꿔 어 뒤집어 피피에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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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피에이드는 개만 생기면 되거든? 자폭홀 괜찮아 넉넉해 디펜드업 하나 챙겨주고 어 고급 상처약 50% 상처약 10% 해주고 쪼끔 남았는데 십, 십이, 십이로 질까? 안 지죠? 디펜드 땅 물, 물로 그냥 조지자 아이씨 왜 이렇게 느리게 생겨서 이렇게 빠름? 풀 풀 쓸 게 있나? 누리라는 걸 풀 쓸 게 있나? 앙코르 자리가 비긴 했거든? 아 스페셜 업, 스페셜 업이 있구나 좋은 성차야 이거 안하, 안하길 잘했다 성차야, 스페셜 피피를 확인해 땅이죠 이거? 교체하겠습니까? 예 바위 뚝 떨어지게 한다면? 그럼 강철 아, 클라이 오네 아, 클라이 오네 아, 클라이 오네 아싸 먼저요 다음 상대 드래곤이에요? 이거 어때? 이거 어때? 로너 크커 팽돌이? 팽돌이 전기 전기로 조져 전기? 아니면 바위? 강철? 방금 라이벌이 사실상 파이널 보스였다랬죠 격투? 아, 그래요? 파이널 보스에요? 나머지 쉬워요? 예세요? 아니 무쇠 보따리 검색하면 되는데 풀 전기 풀 전기 전기로 조져야겠다 흐흥 좋아요 어? 스페셜 가드 스페셜 가드도 나왔어 그럼은? 피 채워? 일단 피 채우고 다 채웠죠 부리두라스 3 너 3 없어 3 3 큰일날보었네 3 이거 스페셜 가드하면 되죠 돈을 어떻게 다 털어? 이거 어차피 사면 없어지는데 돈을 어떻게 다 털어? 아 삐삐 삐삐에이 삐 잠깐만 삐삐에이 삐 좀 불러 얘 하나 용성군 하나 얜 안했고 용성군하고 블레이즈 용성군하고 용성군하고 블레이즈 이제 쓸 일 없어요? 아 아 그래? 아 그래도 ppa에이드로 쓸거야 봐봐 이거 분화 이거는 ppa에이드로 해야지 pp 해보면 봐 ppa에이드로 4개 4개는 누리래너 또 누구야? 아 얘도? 이게 뭐야 글라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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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라이온도 해야겠네 글라이온 글라이온 부리두라스 글라이온 부리두라스 됐다 자 그럼 스페셜 가드하면 될까요? 스피드가 제일 좋긴 한데 가라? 가라? 가라는데 안 나오면?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스페셜 가드로 갑니다 무한다이노 드디어 때가 다시 돌아왔다 당도한 연휴를 아는가? 이미 도달한 적이 있기에 이 자리에 있다 셀 수도 없이 많이 아니 사실 셀 수는 있지 정확히 너의 564만 3853번째다 매번 태초의 정신으로 되돌아갔을 뿐 어? 하지만 어떻게든 흔적은 남는다 실패만을 반복했을 뿐이지만 지금은 뇌 안에 무언가가 있구나 홀로 선거처럼 보이나 무언가 이질적인 마침내 그간의 갈망을 해소해주는 거 수천년간 기다려온 도전은 시작하지 가라 자폭고 무한다이노 족박 검사 자 검사 자 검사받어 근데 무한다이맥스가 아니네 족박이네 자 팍 특공형 팍 오케이 특공형 공격은? 보잘것없어 스피드 조금 빠름 오케이 팍 특공형 방어는 비슷해 특공형 특공형만 기억해 왜이렇게 좋아해 근데 왜이렇게 좋아해 근데 특공형 그리고 약점은 드래곤 땅 아아 나 땅있죠 에스퍼 아 근데 얘 부유잖아 얘 부유 아니야? 검사해야지 무한으로 뒤지면서 부유 없어 부유 없어 부유 없어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막 나라들 아 부유가 없어 그러면은 땅으로도 패도 되고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땅으로 패야겠다 드래곤 얼음 에스퍼 아 아 에스퍼 없는데 나 아 드래곤 땅 얼음 드래곤 땅 얼음 하아 포켓몬을 교체하시겠습니까? 드래곤 땅 얼음 땅으로 가자 독에도 강하고 땅으로 가 어? 뭐 땅으로 가야지 잠깐만 얘 특공형인데 하아 특공형이라 저승갓숭 아 굴라야 근데 어차피 교체할게 없어 교체할게 없어 샤우젠드웨이브 무한 다이노빔? 우와 개족밥이잖아 딱 돼 뭐야 얘 주저할 필요는 없다 지망시키지 않도록 수빈 비니 해치 어? 디펜스 스페셜 디펜스 이건가? 이 며스가 이거죠? 이거죠? 특방 방어 이 글라이오는 안 때렸으면 좋겠다 광역 공격하는 거 아니겠지? 그러면 두 명이 싸우면 더 불리하잖아 광역 공격하면 더 불리한대나? 특성도 봐야 돼요? 없는데? 무한 다이빔은 뭐야? 공부? 또 공부? 공부 또 공부 본래의 모습이 된 무한 다이는 최대의 공격 사용한 한턴간 움직일 수 없다 반동 페널티 아까 쏘지 않았어요? 어? 그러면 얘 지금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죠? 어? 얘 아무것도 못해 지금 아 한턴 쉰거에요? 아 무한 다이빔 하나 또 썼으면 좋겠다 근데 얘 버려 교체하느니 얘 버리는게 나 어차피 속도가 제가 더 빠르기 때문에 샤우전드 웨이브 하나 쓰고요 뭐 얘는? 뭐야 이거 광각렌즈 오후 증가 미니블랙홀 아! 도구를 하나씩 획득한대 어? 지금 괘전파를 한다면? 어? 지금 괘전파 실패했어 심지어 케어저파잖아 특공 떨어뜨리고 샤우전드 웨이브 그리고 괘전파 잠깐만 무한 다이빔 무한 다이빔 특수야 특수 괘전파 안 아파 괘전파에서 한 칸 까고 괘전파 네 칸 까였어 사우전드 웨이브 괘전파 명륜가입 안 아파 글라이온도 안 아파 이제 만원 후원 감사합니다 뭐 공격하든 말든 살짝 유턴으로? 러스터 캐논 6칸 까였죠 아! 안 아파 드래곤? 저승가쑤 디펜스 올려면 뭐해 영린 뒤졌어 안 아파 러스터 캐논 바보 됐는데? 괘전파 늦킬 잘했는데? 아 가져갔어 특공이라 자포콘이 상관없어 안 아파 고무적이군 개쉬운데? 안 아파 상대 이 맥스 무한 다이노는 쓰러졌다 그리고 마침 저승가쑤이 혼란에 빠짐 딱 맞춰서 무패 돌아왔구나 그 말은 이겼어? 그럴줄 알았다니까 물론 언제나 늦게 왔지 끝난 거 맞지? 이 굴레를 말이야 니 꿈도 이뤘고 말이야 어떻게 한 번도 안 잤대? 빡돌게 니가 한 일은 나만 기억하게 될 모양이지만 나 안 까먹어 볼 테니까 농담이야? 절대 안 잊어버릴 거야 마음속엔 쭉 남아있을 수 있게 어쨌든 시간이 좀 늦었지? 이런 곳에서 할 말은 아닌가? 집에 가자고 아마 내일은 추억을 뒤집어 보기 위한 배럴을 해볼 수 있을 거야 안 아파 콩그레쮬레이션 뒤에 레쿠자 있네? 레쿠자 옛 거 아니에요? 풀어줬나? 진이처럼? 마지막에 아 깨면 각 캐릭터마다 한 장씩 주나 보다 네 아 만치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 돼 이제 제가 그냥 귀찮아서 깼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귀찮아서 깼다고 아 이제 할 수 있어요 엔들레스 챌린지 챌린지는 뭐야? 자폭 코일 아니었으면 엎어졌다? 근데 넣었죠? 엔들리스 모드 엔들리스 모드 엔들리스 모드는 안 끝나는 거겠죠? 그냥 계속 도는 거겠죠? 챌린지는 뭐야 여성 세타입니다 눌러보세요 스타인 단일 세대 아 제약을 거는 거야? 제약? 제약 나를 제약하는 거야 단일 세대가 훨씬 쉽겠는데 단일 타입은 제약이 있고 엄청 제약이 있고 이거 깰 수 있어? 근데 이렇게 해서? 깰 수 있어요? 고수들만 깸? 전 깨겠네요 클라식은? 나 진짜 많이 모았어 나 공 틈만 나면 던져가지고 어? 꼬렛! 사이코팽 있어요! 개좋은데? 85 사이코팽 10,000원 15,000원 15,000원 모두 자포코일이 해냈다 뭔소리에요 전체적인 조화로 깬거지 자포코일만 있었으면 깼겠어? 얘가 그 자포코일이 적재적소에 나갈 수 있게 판을 깔아주는 애들이 있었기 때문에 재포코일이 한거지 블레이범 버려도 됐는데? 뭔소리에요 블레이범이 해준게 어딘데 스피드로 캔 위험할 때 한번 싹 발라준 적 있는데 스피드로 캔 위험할 때 한번 싹 발라준 적 있는데 나 이제 하도 잡아가지고 엄청 많다 비검 천중파 이게 뭐야 제크로무 나 여기 제크로무 있었네 좋은거 아니에요 드래곤전기 게노쉐크트 게노쉐크트가 기계였던거 같은데 알로라도 있어 알로라 꼬마들 최근에 칭찬맨 꽃기록을 정주행 시작했는데 칭찬맨이 악후에 못생겼는데 얘 싫어하는거 똑똑히 들었어 근데 못생긴건 맞잖아요 못생긴건 맞잖아 두랄로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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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역할 많이 한 두랄로돈 그쵸? 물방으로 해가지고 그냥 비벼버리고 어? 딱 킹킹해주면서 적재적세 왔다갔다 해주면서 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옥산병의 일투에 이어 침해 무한개도 탈출도 캐리한 킹콕 고일 아 예 준전설이었나 얘가? 아 만원원 감사합니다 아 만원원 감사합니다 알뽑? 알뽑 어떻게 해? 어디서 뽑아요? 어 에픽 하나 나왔다 아싸 어? 뭐 이거? 마나피 오? 에픽 아싸 레어 잘 나오는데 segur아 수다 아 아 아 에픽 어 으 으 으 으 으